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혜의 수다입니다. 오랜만에 방송편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는 정식 방송편을 올리지 못했죠. 8월 말쯤이나 녹음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감기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이걸 반복하는 바람에 지금 목소리에도 힘이 없습니다. 방송편 많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근황토크에서 9월 1일 이후 파티가 아프리카TV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을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현재도 그렇고요. 근데 조금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제가 그거는 방송 녹음하면서 차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나중에 블로그 쪽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이 녹음편은 청취자분들이 써주신 영화 리뷰를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청취자분들이 만드시는 코너이죠.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은 항상 그 달에 여러분들의 영화 후기를 댓글로 남길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 페이지에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치가 넘게 밀려가지고요. 2018년도 7월 달에 여러분들이 보신 거 한번 리뷰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추석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또 언제 업데이트할지 모르기 때문에 원래는 그 전에 영화를 하나 녹음했어야 했는데 놓쳤고 이번 추석 지금 해서도 괜찮아 보이는 영화들이 개봉을 하고 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벌새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평론가들은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네티즌 사이에서는 소수 좀 안 좋은 평가가 있긴 하더라고요. 혹시 그 영화 보신 분 계시면 저희 블로그에 리뷰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7월 개봉작 중에서 스크린 숫자 1위를 먼저 알아보죠. 저희가 스크린 독과점 거기에 또 예민한 그런 영화 팟캐스트라서 살펴봅니다. 스크린 1957개 이제는 뭐 스크린 숫자 1위 하면 거의 스크린 숫자 2천 개를 왔다 갔다 하네요. 7월 25일 날 개봉했었던 미션 인파서블 폴아웃 편이 스크린 숫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 1957개 이고요. 그렇다면 7월 개봉작 중에서 흥행 1위는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미션 인파서블 폴아웃 편입니다. 658만 기록했네요. 저는 이건 VOD로 봤는데 탐 형님이 이제 지붕인가 거기를 막 뛰어가는 그런 씬이 나옵니다. 그것도 액션 씬이라고 할 수 있죠. 격투 씬은 아니지만 일단 몸을 쓰는 거니까 액션 씬인데 그때 나왔던 카메라 움직임이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인물의 속도감을 잡아주거든요. 실제로 배우가 뛰어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를 선명하게 또 빠르게 느껴지게끔 촬영을 한 것이죠. 그 카메라 연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것만 몇 번 돌려보았었는데 미션 인파서블 658만 항상 이 시리즈는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 흥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톰 형님이 또 내안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써주신 거 읽어보도록 하죠. 데이비 배꼽 님이 오전까지만 해도 인간살이에 대한 분노가 느껴졌는데 혼자서 책 읽고 영화 보고 예쁜 것들 새로운 것들 구경하고 스케일링하고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았습니다. 크크 이렇게 써주셨네요. 맞아요. 살다 보면 우라가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분노를 풀 수 있는 행위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런 취미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은 몸을 망치지 않는 쪽으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영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트위터를 보다 보면 화딱지가 나는 그런 멘션들을 많이 봅니다. 지적 허용 그런 것 같은 뭐 사람 사랑이나 그런 거죠. 어쩌겠어요. 화를 낼 땐 또 화를 내고 화를 풀 땐 또 화를 풀어야죠. 자 영화 피터 레빗 보셨다고 써주셨네요. 복슬복슬 작은 토끼들이 요리조리 뛰어다니는데 정말 귀엽습니다. 하는 짓도 깜찍해요. 특히 엉덩이가 최고로 귀엽습니다. 토끼들 엉덩이 토실토실 지난번에 30분 정도 보다 정지했었는데 맞아 보기를 참 잘했네요. 후반부에서 더 앙증맞아 지는 듯한 그리고 이어서 스탠바이 웬디 영어 제목은 플리즈 스탠드바이네요. 정말 오래간만에 VOD를 영화 보면서 중간에 한 번 더 끊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쁜 웬디 다코다 페닝이 연길군요. 우리 예쁜 웬디와 알록달록한 착장을 보며 옷차림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눈과 마음이 정화를 했네요. 매일 같은 일정에 정해진 생활 방식 틀 안에 갇혀 살던 웬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일탈을 하고 도전을 하는 내용입니다. 스타트랙 시나리오 공모전에 본인이 쓴 글을 제출하러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멀고 먼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강박적으로 자리 잡은 웬디의 일상에 자기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니 보는 저도 기분 좋더군요. 덤으로 스타트랙 이야기도 궁금해지는 게다가 러닝타임도 짧은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두 작품 아주 좀 예쁜 그런 감성이 있는 영화였을까요? 피터 래빗 스탠바이 웬디 그리고 덧글로 며칠 전에 갑자기 깨달은 게 있는데 이 공간은 강시나 수다님과 제 눈에 익숙한 창출자 몇몇 분들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걸 잊고서 제 얘기를 뭔가 엄청 한 것 같아 조금 그렇고 자제해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평소 제 얘기를 하는 걸 상당히 꺼리는데 여기는 좋습니다. 크크 그리고 강시나 수다님과 여기 오시는 분들의 생각 느낌과 취향은 궁금하고 알고 싶어요. 이번 달에는 새로운 좋은 분들도 많이 많이 오셔서 같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1년 전에 써주셨지만 제가 이 말씀을 2019년에도 여러분께 드리고 싶네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저희 블로그 좀 찾아와 주시고요. 각종 포탈에서 강시나 수다 검색하면 되죠. 저희 블로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단골 창출자 분들 몇 분 계시고 글 작성까지 안 하시더라도 눈팅이라고 그러죠.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몇 분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희망사항 갖고 있는데 뭐 그래도 정말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 공간을 믿고 여러분들의 그런 솔직한 진솔한 평가 혹은 사는 얘기 이런 것들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순길오빠님 글부터 읽어보죠. 7월 1일 날 써주셨네요. 순길오빠님 변산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기대하고 본 이준익 감독 작품인데 보자마자 든 느낌은 촌스럽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90년대 초반 힙합을 2018년에 하는 느낌의 영화라고 해야 하나 너무 기대가 컸기에 아쉬움이 더 커져버렸네요. 영화에 나온 힙합 자체가 촌스럽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영화가 스웩이 느껴지지 않는 옛날 영화 느낌이 너무 강할 뿐 차라리 배경도 90년대로 해서 90년대 힙합을 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까지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전형적인 츤데레 캐릭터 같은데 딱히 감정 변화에 공감이 가지 않았고 여주인공은 왜 저러지 하는 그냥 오질아퍼 같았습니다. 사실 전 서울에서만 사는 아웃사이더라서 시골 동네의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다 가지 않았을 저도 모르겠네요. 영화 중간중간 나오는 노래가 영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은 동주때와 비슷한 방식이고요. 그 점은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좀 더 세련된 힙합 영화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너무 드라마 위주의 영화였습니다. 여기서 남자 주인공이 쇼미더머니 이런 힙합 오디션에 출전하는 그런 힙합 뮤지션 유망생 그런 거였죠. 그것을 그냥 캐릭터 설정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좀 아쉽다. 이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음악 영화들 보면 누구죠? 에미넴이었던가? 에미넴도 영화 힙합 영화 하나 하지 않았었나요? 그런 것들 보면 음악과 함께 자신의 주인공의 인생 역정 이런 것도 잘 섞어서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 드라마가 너무 강조된 것 같다. 에노앤닉스 님이 8월 29일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아마 8월의 마지막 글이 될 것 같네요. 변산 이준익 감독의 음악 시리즈 중 세 번째 작품 입니다. 어렸을 적 잠깐 힙합 에 심취 했었다가 끊고 산지 적전이 오래되었는데 이 영화를 보니 흥이 다시 오르더군요. 크크 영화 전체적인 느낌이 감독의 음악 시리즈 첫 작품이었던 라디오 스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메사에 투덜대고 불만인 주인공과 그 옆을 지키는 한 사람의 구조도 그렇고 흐름과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다만 결론은 라디오 스타가 훨씬 좋더군요. 변산은 너무 해피엔딩이 과해서 약간 판타지스러운 느낌도 나고 아무래도 감독님이 나이 드시면서 자꾸 말랑해져 가시나 봅니다. 박정민 배우가 직접 랩도 랩 가사도 썼다는데 연기도 잘하고 다재다능한 배우였네요. 이 배우 프로필을 보니 충북 충주 출신이던데 전라도 사투리를 너무 잘해서 전라도 출신인가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고은 배우는 살을 찌우면서 여련을 했지만 글쎄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외모와 연기 스타일이라 이번 영화에서도 그냥 그랬네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김고은 배우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서 좋아합니다. 이야기 전개가 다소 뻔하고 결말이 아쉽긴 했지만 예쁜 화면도 종종 나오고 별 무리 없이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재미있게 보셨군요. 김고은 배우가 지금 멜로움을 하나 찍었죠. 유열의 음악 앨범 과거시대를 배경으로 또 삶아서 복고풍 그러한 느낌도 나는 영화인데 이제 복고라고 해도 이게 몇 년 동안 배경인가? 복고라고 해도 이제 90년대 초반 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벌써 복고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벌새 같은 경우도 성수대교 붕괴되는 그 시점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1994년이군요. 두 영화가 모두 1994년 동시대를 살면서 다른 걸 느낀 그래서 다른 두 영화가 나왔나 봅니다. 하여튼 김고은 씨가 멜로 영화 오랜만에 한국 영화에서도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멜로 영화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변산을 읽고 있습니다. 앞서 에나이닉스님 글도 8월달 걸 위해 땡겨왔고 저도 8월 30날 쓴 글 땡겨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봤습니다. 개봉 당시에도 평이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관객 동원도 망했네요. 근데 꽤 유쾌하게 잘 봤고요. 크크 웃으면서 봤습니다. 확실히 이준익 감독님이 영화 소원 이후로 연출 스타일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앞서 에나이닉스님께서 비판하신 것처럼 결말은 환타지로 내달립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캐릭터의 감정을 확실하게 건들고 갑니다. 이 지점을 좀 동의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영화 소원 이전에는 이 캐릭터의 감정을 확실하게 건들지 못한 채 그냥 휙휙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비판 많이 했었고 소원 때부터 소원이 다루고 있는 사건이 워낙 엄청난 사건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캐릭터의 감정 그 내면을 깊게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연출 스타일이 이렇게 바뀐 거고 예전에는 캐릭터의 감정보다 사건의 전개에 더 치중했다. 주연들 뿐만 아니라 조연들의 캐릭터가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인 김거움보다 서브 여자 캐릭터인 신현빈씨 임팩트가 더 강할 정도입니다. 좀 입체적으로 그려지고요. 이런 조연들의 설정 이야기에 주연들이 적절한 정도로 엮이면서 유머를 선사하고 종국에는 주연의 감정선을 이끌어냅니다. 이 영화는 특별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소동극처럼 조연들이 이리저리 튀어나와 활약하는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소 산만하고 정신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보이스피싱 사건이 나와서 파출소로 끌려가기도 하는데 영화 끝날 때까지 그 보이스피싱의 전말은 해명되지도 않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하고 전형적이죠. 아버지와 불화가 있고 서울에서 성공하지 못한 남자가 어거지로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개과천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랑새는 옆에 있었다. 뭐 이런거죠. 여기에 최신 트렌드는 힙합이 붙고 왕따 이야기가 붙고 연애와 문학이 붙은거죠. 극중에서 금위환향 콤플렉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남자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금위환향하려는 그렇지 못하면 창피해하는 감정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걸 극복하는 남주의 모습도 보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남자 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든 여성이든지 간에 자신만만하게 고향을 떠났던 혹은 과거에 잘나간 상태에서 고향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했던 사람들에게 모두 있는 그런 콤플렉스가 아닌가 싶네요. 또 극중에서 자신의 모습, 상처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게 이준익 감독이 이런 구태의연한 이야기와 연출을 써서라도 오늘날 청취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남주는 아버지와 큰 불화를 겪었죠. 성질도 비슷해서 절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분노와 애증에 휩싸여 있습니다. 영화는 그걸 해소하는 과정에서 남주에게 그 문제 자체를 피하지 말고 마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과 마음을 짓누르는 게 바로 이 아버지에 대한 애증인데 남주는 이걸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피곤해지고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자 주인공인 김거우는 남주에게 이걸 계속 간언하고 있고요. 이 지점에서 누리꾼들이 좀 불편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을 용서해야 내 미래가 열린다는 식의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재수없잖아요. 영화는 과거의 원상인 고향에서 과거의 해묵은 상처인 그 애증을 해결해야 미래의 공간인 서울에서도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화에서는 용서보다는 화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남주에게 괴롭힘 당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죠. 그러나 당사자들이 화해를 하면서 끝냈죠. 저는 이걸 기피하고 비난하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을 주변에 몇 명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간헌을 하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죠.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봐라고 충고를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신경제를 내죠. 네가 뭔데? 네가 나를 알아? 이러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하죠. 뭘 알겠어요. 타자가 잘 알지는 못하죠. 그래도 분노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그런 간헌을 충고를 하는 거겠죠. 어찌 보면 오지랖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곳을 아예 기억에서 잊은 채 살아가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과거를 해소하고 살아가는 게 좋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쉽사리 용서할 수는 없어도 그 감정을 좀 이렇게 마음에서 놓아버리는 옛날에 저희가 녹음한 적도 있는 송혜교 씨 주연의 영화가 있었잖아요. 제목이 지금 안 떠오르네요.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딸을 죽인 범인에 대한 미움을 마음의 한 복판에서 마음의 가장자이로 밀어내는데 10년 걸렸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좀 평안하다.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평안하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뭐 그렇네요. 영화는 이런 걸 해소하는 과정이 세련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고 현실 개연성이 떨어지는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좀 안이한 거죠. 그러나 영화 전체적인 톤에 어울리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지 않더라도 가볍게 보기엔 괜찮은 작품 같고 마동석이 주연을 맡았던 브라더류 영화 같기도 합니다. 이런 영화들도 꾸준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고은의 연기와 외모를 좋아하는지라 살찐 모습이 어색해도 꽤 귀엽게 느껴졌고 다만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못해 아쉬웠고요. 박정민 씨는 연기가 매우 좋았고 오랜만에 장항선, 정규수 아저씨들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저는 정규수 아저씨의 대사 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극 중에서 김고은의 아버지 역으로 나왔던 분 신현빈 씨는 앞서 적었듯이 매우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더군요. 이게 청춘 산부작이라고 일컬어지던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청춘을 대변하고 있는지 오히려 청춘을 향한 어른의 쓴소리 같은 느낌이 더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오랜만에 유쾌하게 본 영화였다 라고 제가 써놨네요. 변상 비교감상이었고요. 이어서 마녀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수지님이 7월 2일 날 6월 내내 영화와 담쌓고 살다가 7월 1일에 영화 감상했습니다. 마녀 가끔 한국 영화인데도 시작할 때 워너 브라더스 로고가 나오면 아직도 좀 어색합니다. 다양성 측면에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만 자세한 배경 및 영화계에 대한 영향은 제가 잘 모르니 평가는 보류해 두겠습니다. 미국 활리우드 회사가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숙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마녀가 그리고 워너 쪽에서 이걸 좀 키울 모양이에요. 마녀라는 영화 혹은 캐릭터 설정 이런 것들을 이게 성공했으니까요. 이 영화가 박훈정 감독도 VIP 때였던가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때 여성 혐오 뭐 그런 비판을 아주 세게 받았었죠. 비판에 저는 뭐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런 비판이 있은 뒤에 여성 액션 히어로를 주인공으로 하는 초능력 액션 영화를 찍었죠. 액션도 굉장히 잘 나왔고 옛날에 박찬욱 감독도 올드보이 때 약간 그런 비판을 받았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이후에 그래서 계속 여성 주인공을 내세우는 영화를 찍고 계시죠. 이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반성 겸 공부 뭐 그런 것 같아요. 영화관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저 그런 한국 영화련이 하고 기대 없이 보다가 영화관 나오면서는 돈 아깝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좀 지엽게 느껴지면 너무 질질 끄는 거 아니야 하는 찰나에 후반으로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데 마지막에 뭐지? 하다가 영화관을 나오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마지막 장면에 대해 계속 생각하였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지친 몸 때문에 머리가 잘 안돌아간 거라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혹시 보실 거면 사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보시길 권장드리는데 영화력이 뛰어나신 다른 분들은 저와는 다른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드라마, 코믹, 액션, CG, 스토리 그런 요소 모두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쭉한 김거운처럼 보이는 신인 배우 캐스팅이 훌륭했다고 생각되지만 나름 주연급인 조민수 배우의 연기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리고 에너야닉스 님도 마녀 써주셨습니다. 평이 나쁘지 않은 영화인데 저는 좀 지루하게 봤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무슨 설명들을 그리 길게 해대는지 영화 중반 지나선 배우들 대사가 나오면 좀 지치더군요. 한국 영화에서는 좀 생소한 수제를 다루고 있어서 낯선 관객을 위한 배려라고 이해를 하려 해도 너무 늘어지는 느낌입니다. 마지막 반전도 저는 별 느낌 없었구요. 주인공을 맡은 배우 김다미씨 같은 얼굴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더 별로라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연기는 잘 하는 편이지만 센 연기를 하는 모습은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더군요. 제가 그동안 헐리우드 여전사 캐릭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점점점 액션 연출은 좋았습니다. 독점과 마찬가지로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결정이 약간 우아하게 느껴질 정도로 폭력 연출 강도가 센 편입니다. 감독의 전작인 VIP와 비교해도 대동 소위한데 마녀는 왜 15세 관람가인지 좀 기준이 없어 보이긴 하네요. 여하튼 총격씬 만큼은 아주 볼만합니다. 약간 존익 느낌도 나구요. 결말에 대놓고 다음 편을 예고하는데 과연 2편이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확실한 건 저는 2편은 극장 관람 안 할 거라는 정도. 이게 2편 얘기가 올해 초쯤에 나왔을까요? 2편 얘기가 나온 게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덧글로 이 극중에서 주인공의 친구 역을 고민시 배우가 맡았는데 고민시 배우가 연출한 단편 작품의 링크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자 N.Y. 뉴스님이 이 배우 연기 좋습니다. 많이 배우던 캐릭터를 연기하긴 했지만 그 뻔한 걸 또 잘 살리더군요. 이렇게 써주셨구요. 단편 영화 연출도 저는 좋았습니다. 이 배우가 좀 많이 여러 작품에서 좀 보고 싶네요. 고민시 배우 혹은 나중에 자기의 영화를 연출했으면 좋겠네요. 독특한 그런 좀 세계관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시공간 차이를 두고 다른 인물이 같은 행동과 대사를 하는 것에 집중해서 작품들을 찍으셨는데 센스가 있어 보입니다. 데이빗배꼼님도 7월 19일날 저 마녀 괜찮게 보았습니다. 크크 후속작 나오면 보러 가고 싶네요. 후속작에 관한 두 가지 안중 제작사층에서 조금 덜 내게 하는 버전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그렇습니다. 감독의 의도에 좀 더 맞는 그런 버전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남겼네요. 8월 16일날 남겼는데 녹음할 작품입니다. 라고 써놓고 1년이 지나면서도 녹음을 안 했네요. 피곤한 상태에서 보는데도 몇 번이나 화면을 돌려봤구요. 근래에 본 작품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액션 장면 연출로 보여주더군요. 이런 영화를 한국 영화로 칭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데이비 백건 님의 댓글로 방송편 기대하겠습니다. 크크 많이 괜찮은 작품이죠. 칼 돌려 쓰기면 아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전 거기서 질병 간염에 대해 생각하느라 조금 몰입이 흐트러졌답니다. 이 공간에 점점 친구한테 말하듯이 댓글을 남기고 있는 것 같네요.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친근하게 느껴주시면 좋겠네요. 강신혜 수사님 위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장기 기관은 현상 유지가 최선이라는 무서운 사실을 아시나요? 면을 좋아하시나요? 전 일식 철판 뷔페에 매실주를 곁들여 먹고 싶네요. 맛있겠는데요. 철판 뷔페에 매실주라 저도 위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요즘에 좀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비교 감상이었고요. 좋게 보신 분들 계시고 아쉽게 보신 분들 계십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영화 보시게 되면 초반에 그 세계관 설명 그리고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설명들을 대사로 막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쳐 하실 것 같고 후반에 그 액션 장면들이 좀 몰려 있어요. 그 액션 장면들을 유심히 보시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액션 장면들에 좀 집중해서 봤었고 카메라 움직임이 절도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액션 위주로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닉 3편을 녹음했었죠. 그것도 여러분 청취해 주시고요. 조닉 3편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액션 영화로. VOD도 있으니까요. 저도 참 얼마 전에 다시 봤네요. VOD로. 재밌습니다. 자 마녀 비교 감상이었고요. 자 1부 마지막 댓글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 읽지를 못하겠네요. 짧게 짧게 나눠서 녹음하고 편집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반드시 잡는다. 이거 읽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7월 2일날 제가 썼고요. 작년 겨울에 그러니까 2017년 겨울에 개봉한 한국 영화죠. 다음 웹툰이 원작이고 백윤식 성동일 천호진 배우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청취자 평가는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황행도 좋지 못했죠. 근데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배우들 연기를 감상하느라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동일 배우는 뭔가 혼자 연기하는 스타일이랄까. 연기 색이 너무 튀죠. 그게 튀는 캐릭터나 연기가 어울리는 장르, 코미디나 이런 데서는 괜찮지만 그 외에는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성민 배우도 비슷한 느낌이고. 그러나 백윤식, 천호진 배우 연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백윤식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자칫 단선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연기로 그걸 넘어서고요. 천호진 배우도 그 엄청난 순간 집중력과 감정놀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OCN 드라마 구해줘 2탄. 거기서 뭐 엄청난 활약을 하시죠. 예전에 더 파이브라는 똑같이 다음 웹툰이 원작인 영화가 있었습니다. 김선아씨가 주연이고요. 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원작 작가가 장애인을 향한 편견을 깨고 싶다는 의도로 만든 것이란 인터뷰가 기억나네요. 이 영화 반드시 잡는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노인 혐오, 치매 환자 혐오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강하게 엿보입니다. 초반에는 이걸 너무 쉽게 구현해 들어갑니다. 좀 안이한 거죠. 근데 후반에는 좀 더 풍성하게 보여주더군요. 좋았습니다. 물론 이야기 전개의 개연성이나 캐릭터 감정선 연결 등이 매끄러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 저는 연기나 의도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좋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잡는다 였고요.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폐 원고는 한 30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조금 더 짧게 쪼개서 녹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망가지지 마시고 조금 방심했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름에도 잘 버텼는데 여름 끝자락에 이렇게 한방 얻어맞았습니다. 저희 블로그, 트위터 모두 자주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방송은 지금 파티가 살아남을 겠죠. 쥐압과 파티, 유튜브, 그 밖의 외국 어플 등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조금 늦게 올리고 있고요. 당분간은 파티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의 수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7월달 편 2부 녹음해 보겠습니다. 2018년에 여러분들 써주신 댓글들이죠. 1부를 못 들으신 분은 1부도 청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7월 3일날 제가 독전보고 리뷰를 썼습니다. 이 독전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먼저 제 글부터 읽어보죠. 5월, 6월에 청취자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방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모두 동의가 됩니다. VOD가 나와서 보았습니다. 원작이 두규봉 감독의 마약전쟁 이덕은요? 재미나게 봤습니다. 때깔이 매우 좋고요. 이혜영 감독의 전작인 경성학교도 때깔은 좋았죠. 액션씬이 말도 안 돼서 웃음이 터지고 말았지만 영화를 본 후 딱히 마음에 남는 감흥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영화는 재미나게 봤거든요. 두 주인공 사이의 감정선이 밀도 있게 그려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평도 본 것 같습니다. 불안당과 대조하면서 영화 볼 때는 재밌는데 뭔가 남는 게 없었다. 그것이 극중의 주인공들 사이의 감정선이 좀 옅은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불안당이라는 영화와 비교를 하신 분들도 계셨다. 유진열 배우가 일부러 감정을 만들어내어 꾸미는 감정을 발산하는 연기 스타일이 아닌 점은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계속 배역의 무게에 비해서 연기의 밀도가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더 킹이나 택시 운전사에서도 그렇고 더 큰 역할을 맡은 독준에서도 그렇습니다. 조진웅 배우의 연기 스타일도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조진웅 배우 팬들이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표정 또는 얼굴 근육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해서 세밀한 감정 표현을 좀 과도하게 하는 편이신데 이게 자주 보이면 좀 질리거든요. 단 음식을 계속 먹는 것처럼 담백하지 못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약간 힘을 빼긴 했지만 오히려 그 탓에 주인공이 조연들에게 묻힌 감이 없지 않더군요. 물론 약을 과다 복용했을 때 나온 연기는 좋았는데 앞서 적은 대로 원래 이런 류의 연기 스타일입니다. 청취자들 말씀대로 배우들이 끌어가는 영화입니다. 이 두 배우 말고는 전부 연기가 좋았고 어느 면에서는 대단히 했습니다. 김주혁 배우가 왜 조연으로 빠졌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잃은 건 분명 엄청난 재앙입니다. 차승환 배우의 아멘이라는 대사에 정말 빵 터졌답니다. 그 뉘앙스는 정말 기독교 신자 아니면 낼 수도 알 수도 없거든요. 크크 추임새에 늘면서 하는 거였던가 아멘 이런 거였던가 영화 염력에서 정위미 배우가 나올 때 리듬감이 확 바뀐 것처럼 차승환 배우가 나올 때에도 독전에서 그런 효과가 느껴지더군요. 이 영화는 감정과 이야기를 계속 제시하고 있지만 실은 영화를 구성한 배우들 연기에 주목해야 하는 영화 아닌가 싶었습니다. 또 이 영화가 15세 관람가인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도 그러네요. 마약 막 집어넣고 거기에 막 마약 흡입해가지고 흥분되는 상태 이런 것도 나오고 엔요하닉스님의 답글로 저도 이 영화 지난 주말에 감상했는데 영화 스타일 자체가 너무 홍콩 영화 티켓 아무래도 원작인 마약 전쟁과 비교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감상평 잠시 미루고 있습니다. 저도 강신혜님 생각처럼 이 영화가 15세의 관람가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즐겨 찾는 루리앱 사이트에선 마약이란 단어 자체가 금기어라 쓸 수도 없어서 마약 전쟁을 평평 전쟁이라고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적나라한 영화가 15세라니요. 아무튼 조만간 원작과의 비교글을 올려보겠습니다. 요 근래에 기생충에서 그런 적나라한 애무신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오락가락하네요. 등급 매기는 그 분들이 데이빗 백건 님도 답글 이 영화 휘발성이 꽤 강하죠? 크크 불안당은 비슷한 소재와 인물들을 멋져 보이도록 그려서 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인물들 사이의 감정선 부분은 잘 그려낸 영원하는 걸 이번에 독전을 보다 깨달았습니다. 독전에서는 믿음 믿음 빌리버 자꾸 이야기 하긴 하는데 딱히 필링이 가득하지 않다 보니 뭔가 있는 척 하려고 맛도 나지 않는 스프링클만 틈틈이 뿌려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진열 배우는 정말 뭔가... 저도 조진웅 배우 연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에 한번 좋다고 느낀 장면이 있어서 후기에 적었네요. 눈 밑 광대뼈 부분에 근육을 떠는 연기 조금 지겹습니다. 영화 상영 등급도 정말 말이 안되죠. 많은 청소년들이 헛법적으로 당당하게 여러가지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작품이었네요. 영화의 그 마약 장면 말고 야한 장면도 나왔었나요? 하여튼 안됩니다. 이러면... 앤아닉스 님도 7월 6일 날 한국영화 독전과 그 원작인 마약전쟁 둘 다 보고 써주셨네요. 한국영화 독전은 2012년 작품 홍콩 영화 마약전쟁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마약전쟁도 한자 제목은 독전 그대로고요. 독전을 감상한 후 이건 너무 홍콩 느와르인데 싶은 생각에 원작인 마약전쟁이 궁금해져서 비교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영화 리메이크도 원작의 원제 제목을 같이 했군요. 그런데 약간 의외인게 원작인 마약전쟁이 오히려 덜 홍콩 느와르 스러웠습니다. 저는 독전이 마약전쟁의 분위기를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약간은 오버스러운 연출이 많았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약전쟁은 독전에 비하면 극사실주의 영화 같더군요. 기존 홍콩 느와르와는 결이 많이 달랐습니다. 보다 덜 세련되고 투박해 보이지만 그런 연출이 이 영화에는 또 잘 어울리더군요. 독전을 보면서는 에이 우리나라에 저런게 말이 안되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마약전쟁은 중국이라면 저럴 수도 있겠네 라고 수긍이 강요했습니다. 독한 놈들의 전쟁이라는 제목도 마약전쟁의 인물들과 더 잘 어울렸습니다. 진짜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다 독하더군요. 특히 독전에서 류준열 배우가 맡은 배역은 압도적으로 마약전쟁 쪽이 훨씬 강렬합니다. 물론 독전은 최종 보스인 이선생을 찾는 것과 또 그에 따른 반전의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원작인 마약전쟁은 아예 악역의 정체를 대놓고 드러내놓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 배우의 연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더라도 마약전쟁의 고천락 배우의 여지없는 완승입니다. 독전은 좀 이것저것 섞어놓은 듯 하지만 나름 재미있게 봤는데 확실히 원작인 마약전쟁 쪽이 저는 전체적으로 더 좋았습니다. 하나 아쉬웠던 건 설명이 좀 불친절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등장인물도 더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반면 독전은 너무 친절하게 사건 설명을 해줘서 크크 이 부분은 두 영화가 반반씩 섞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약전쟁 말씀하시니까 같은 감독이었나? 흑사회라는 영어도 있잖아요. 흑사회 1, 2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좀 설명이 불친절했던 기억이 있고 1보다는 2가 더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흑사회 2 혹은 마약전쟁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전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아직 남해서네요. 또 그렇다고 마약전쟁이 무간도나 영웅 본색급의 걸작은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다만 독전과 비교 감상하면 딱이니 독전 보셨거나 보실 분들은 같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독전 비교 감상 해봤고요. 이어서 드라마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건데 7월 4일날 OCN 드라마 라이프 원 마스 8화까지 감상해놓고 일단 썼네요. 오랜만에 드라마 감상 끌습니다. 토일 드라마입니다. 영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것이고요. 당시에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보호한 내용이 꽤 화제였다고 하네요. 현실 세계의 과학수사본 형사가 연쇄 살인범을 쫓다가 사고를 당해서 88년으로 돌아가 그 시공간의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실의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흐름이죠. 그렇다고 여느 타임슬립 같은 작품은 아닙니다. 정경호, 박성웅, 고아성, 전석호, 김재경 씨 등이 나옵니다. 자 1분에서도 말씀 드렸었나요? 이제는 복고풍 작품 옛날 시대 배경 하면 80년대, 90년대가 옛날로 나오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25 전쟁, 60년대 이런 시대가 흐림하는 옛날이라는 것이었는데 세월이 흐른 거겠죠 그만큼 88년의 시대상 즉 강압수사, 부실한 과학수사, 빈약한 여성인권, 당시의 실제 사건 등등이 나와서 그거 보는 맛도 있더라고요. 고아성 씨의 신박한 당시 말투가 꽤 귀엽고 반전 캐릭터인데 연기를 너무나 능청스럽게 해내어서 재미있습니다. 고아성 씨가 이 작품 이후에 한 거에서 아주 뭐 인생 작품을 찍으셨죠. 전체적으로 주요 연쇄살인 사건의 실체를 쫓아가는 흐름은 꽤 좋다고 생각합니다. 쫄깃함과 코믹, 그리고 환상신, 환타지신 등이 잘 섞여 있고요. 그러나 요즘 이른바 웰메이드 기준에 본다면 좀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88년 분위기라고 퉁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성웅 씨가 좀 코믹한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 전에 뭡니까? 신세계에서의 죽기 좋은 날씨네 이런 대사 치던 그 배우가 아닙니다. 요즘에 코믹한 캐릭터를 자주 맡으시죠? 희한하게도 주요 감정선과 그 감정선을 유지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꽤 집중을 하게 만들어서 계속 시청하고 있습니다. 16부작으로 알려졌는데 8화에서 큰 반전이 나왔네요. 이대로 8부작 더 가려나 아니면 어찌 될지 여튼 계속 다음 내용이 기다려지는 드라마입니다. 김재경 씨를 볼 때마다 제가 아는 인물이 떠올라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답골로 데이비 빼꼽 님이 지나가다 언뜻 봤는데 고아성 배우 너무 예쁘더군요. 제가 본 OCN 드라마 라이프원 마스였고요. 엔화이닉스님 글 읽어보죠. 7월 5일날 사라진 밤 보셨네요. 김강호, 김희애, 김상경 주연의 개봉장입니다. 소위 올해 개봉했던 밤 시리즈의 새 작품 기억의 밤, 7년의 밤, 사라진 밤 밤밤밤이네요. 그 중에 마지막 작품인데 새 작품이 연간은 전혀 없습니다. 이 3편을 다 감상했는데 3편 다 고만고만하고 좋은 작품이 없네요. 뭔가 밤밤밤 하니까 뭔가 달콤한 게 땡기네요. 이 사라진 밤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올드한 느낌이 강했고 오로지 마지막 반전을 위해서 영화를 끌고 나가다 보니 약간 무리한 설정도 눈에 띄었고요. 영화 중반은 좀 많이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기본은 하는데 김희애 배우가 뭔가 더 보여줄 듯 하다가 말아서 좀 아쉽다군요. 마지막 반전도 영화 중간부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고 그닥 세련되지 못했던 약간은 뻔한 영화였습니다. 김희애 씨 연기를 더 많이 담아셔야 했는데 김강호 씨하고 김희애 씨하고 부부로 나오잖아요. 김희애 씨가 더 성공한 그런 커리어 우먼으로 나오고 김강호 씨는 연하에 안정적으로 잘 잡지 못한 그런 느낌이라서 김희애 씨가 김강호 씨의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그러한 아주 복합적인 느낌을 정말 잘 보여주시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앤트맨과 와스프도 보셨는데 이거는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와우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써주셨네요. 먼저 에나이닉스 인글부터 앤트맨과 와스프 감상했습니다. 마블은 참으로 영악합니다. 블랙팬서와 어벤전스 인피니티 워 라는 굵직한 영화를 두피한 연속 내놓은 후에 관객들 기분 전환하기 좋게 앤트맨을 찔러넣네요. 이 전력은 굉장히 잘 먹힐 것 같습니다. 소소한 재미와 유머가 끊이지 않는 이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타노스의 손가락 튕기기를 어느정도 망각하게 되더군요. 마블에 지친 관객을 마블로 위로하는 마블이란이요. 크기를 줄였다 느렸다 하는 능력을 잘 활용한 액션씬이 유머로 바로 연결이 되고 전편과 이어서 가족에 대한 부분도 잘 녹아있어서 가족영화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음 그러네요. 가족영화. 가족영화죠. 어찌 보면 정말. 중간에 진실의 약에 취해서 주인공 친구가 랩을 하는 장면은 단연코 영화의 백미이구요. 영화의 배경이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후가 아닌 캡틴 아메리카 11월 이후이고 쿠키영상에 이르러서야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접점이 나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는 참여를 못했죠.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그 가택연금 당한 이유는 11월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짧은 접점 쿠키영상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중요하네요. 다른 관객들도 첫번째 쿠키에서 다들 웅성웅성하더군요. 크레드 완전 종료 후에 두번째 쿠키가 있긴 한데 이건 좀 기대한 관객들이 실망을 할만 하다군요. 물론 저는 좀 다르게 해석했지만 슈퍼가 되니 언급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평소 마블 영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강신우님도 이 영화는 부담없이 감상하실 듯하고 깨알같은 재미의 영화였습니다. 앤트맨 가능하면 1편 먼저 감상하세요. 재미도 있습니다. 1편과 2편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도 하구요. 승길오빠님도 7월 6일날 써주셨네요. 마블 시리즈에는 두가지의 가족 영화가 있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앤트맨 둘다 가족 영화를 표방하지만 전자는 농담 같다면 후자는 진짜 가족 영화라 봐도 될 듯 합니다. 가오엘도 뭐 결국은 진짜 혈연관계를 단절해버리죠. 진짜 혈연관계보다는 유사 가족 형태의 유대감 이것들이 더 피보다 진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단순한 팀이 아니라 가족이다라는 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3편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동일한 감독 하에 계속 읽어보죠. 마블 시리즈의 아버지들은 다 성격이 이상하거나 자식들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편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앤트맨과 욘두 정도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욘두 정도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생각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 많은 마블 팬들이 이 영화를 어벤져스 3의 떡밥 회수 영화 정도로 엄청난 큰 기대를 하고 봐서 호불호가 많이 큰가 보던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애초에 앤트맨 1 때부터 이런 분위기의 영화였고 이번 영화는 1에서 보여줬던 걸 더 강조하는 영화이죠. 앤트맨 시리즈가 재미없다라고 하는 건 취향으로는 뭐 넘어가겠는데 1편보다 못하다라는 건 약간 앞두기 가지 않더군요.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빌런과의 결말 부분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냥 바람 캐릭터로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 싶은 1대 와스프역의 미셸파이퍼는 딱 나오는 순간 옛날 캣우먼이 떠오르면서 좋은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옛날 배트맨에 나왔던 캣우먼은 진짜 캣우먼 같았어요. 얼굴도 약간 고양이 상 비슷하지 않나요? 데이베꼼님도 7월 7일날 1단 말이 많고 2단 설명이 많습니다. 제세가 길어진다 싶으면 자동 반사적으로 넋을 넣어버렸네요. 생각대로 그냥 그렇군 싶었는데 중후반부터는 재미있어지더군요. 데드풀 스타일의 유머보다는 좋더라고요. 귀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게인 그 모든 재미난 장면은 앤트맨이 등장할 때만 이었습니다. 모범적으로 잘생긴 폴로드 배우 딸에게 피넛이라고 애칭을 부를 때마다 정말 소스윗 하더군요. 마블 영화의 쿠키 영상을 보고 실망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이번 영화의 첫 번째 쿠키 영상은 오호 좋았습니다. 저는 1편은 3분의 1 정도만 보고 내용만 대강 알고 바로 2편으로 직진했습니다. 전편은 재미가 없는 것 같진 않은데 흥미가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배스킷 라빈스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장면만 생각나네요. 제가 1편을 안 봐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요정같은 미머의 할머니 배우가 미셸 파이퍼였군요. 위에 순길오빠님 글을 보고 찾아봤습니다. 제 마음속 히어로 영화의 정의는 몸좋은 배우들이 쫄쫄이 입고 코스튬 플레이하면서 뛰어다니는 것인데 이번에도 허접한 착장이 나와서 옷차림이 나와서 조금 비웃었습니다. 빌런인 구스트도 레커 스프레이로 그냥 대충 칠한 것 같아서요. 악당은 무름지기 더 멋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중 최고봉은 닥터 스트렌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허접해요. 비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웃길 정도로요. 특히 그 불꽃 문구점에서 파는 백원짜리 여튼 제일 싼 스파클링 폭죽 돌리는 것 같습니다. 순길오빠님 답글로 닥터 스트렌즈는 영상이나 빌런과의 싸우는 방식은 좋았는데 마법을 쓰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어색해서 아쉬웠네요. 아재들 한 손으로 핸들을 돌리는 느낌이랄까 그런 그런 감각 이기도 하네요. 닥터 스트렌즈도 좀 더 독불장군 느낌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초반의 그 느낌 그 성격이 좀 독불장군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좀 엉터리 사기라고 치부했던 그 힘을 또 만나고 그 스승을 만나서 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걸 해서 닥터 스트렌즈도 초반에 보면은 영화 초반에 보면은 그 토니 스타크 못지않은 정말 자기 멋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막 워낙 실력도 있었고 그 불꽃 나오는 그 CG 닥터 스트렌즈에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말씀해주신 거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러네요. 좀 더 화려하게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CG 구현하는 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앤트맨과 와스프 청취자분들의 댓글로 비교하면서 해보았고요. 7월 9일 날 제가 쓴 글 툼레이더 2018년 작입니다. 올해 초 개봉했던 툼레이더 리부트 작품 주인공을 졸리 대신에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맡았죠. 졸리가 얼마 전에 아들이 연대에 입학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전셋집을 구했다는 그런 기사가 떴었죠. 한국에 자주 올 것 같아요.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연세대까지 와서 입학을 하게 됐을까 신기하네요. 여하튼 모험극에 흥미가 있어서 과감하게 선택해서 보았습니다. 쾅하고 터지는 맛은 없네요. 악당도 약하고 모험도 별로 분명 배우들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카메라가 그걸 역동적으로 보이게끔 잡질 못하더군요. 중간에 신비의 섬에 도착할 즈음에 배가 풍랑과 암초를 만나는데 제 기대보다는 너무 올드하고 정적으로 카메라가 움직이더군요. 그 이후에 섬 안에서 만난 모험 분량도 그렇구요. 격투 액션은 꽤 화려한데 역시나 커스로 쪼개나와서 쾌감은 졌구요.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니 출연작을 거의 보지 못했네요. 얼마전에 사랑 얘기 하나 본 것 같은데 제목이 생리 안나냐 제가 여기다가 썼을텐데 블로그에다가 예전에 그 엑스마키나라는 SF로봇 영화에서 별 매력을 제가 느끼지 못했거든요. 한편으로 접어둔 배우였는데 발레리나를 하다가 젊을 때 배우 쪽으로 방향을 툰 후에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은 배우라고 합니다. 첫 장면에서 이전 격투기 할 때 나온 복구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성 배우가 근육질에 뭘 딱 보여줄 때 멋있는 것 같아요. 또 죽어라 뛰어가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 뛰는 배우를 정말 좋아합니다. 슬렁스렁 뛰는 게 아니라 정말 전력으로 뛰는 배우 열심히 한다고 결과물도 좋은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한 것 그 자체는 분명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표정이나 감정 연기도 좋았는데 다만 리액션 연기가 좀 아쉽다군요. 특히 몸짓으로 할 때 액션 연기가 있고 리액션 연기가 했잖아요. 배우가 먼저 연기하는 때가 있는 거고 상대 연기를 보고 내가 반응해야 되는 때도 있는 건데 손짓이나 고개짓 등이 상대 연기에 따라서 변해야 할 때 너무 밋밋하거나 아예 연기가 없더군요. 라고 제가 써놨네요. 근데 뭐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빗 백구님이 개들의 선 보셨는데요. 요거 두 번에 걸쳐 써주셨네요. 그리고 수지님도 보고 써주셨고 계속 쭉 이어서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7월 9일날 개들의 선 웨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흥미로운 이야기 개성 있는 캐릭터 풍자와 유머 감동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못해 종종 아름답기까지 한 미술에 그에 딱 맞는 음악 그리고 대충 흘려보낼 부분 하나 없는 밀도 높은 구성까지 다 갖췄으니 말입니다. 저는 이 데뷔 백구님이 써주시니 문장이 더 훌륭하게 느껴지는데요. 모든 걸 다 담고 있네요. 개봉 전 일본 비하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일본 문화를 사랑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여전히 제게인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가 사랑입니다. 하트 이모티콘 좀처럼 쓰지 않는데 여기에 붙여줘야 합니다. 저는 아직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에 제대로 홀려있어서 그걸 능가하기 힘들었네요. 실망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약간 힘이 빠졌거든요. 개들의 섬이 웨스 앤더슨이 이렇게 확실한 해피엔딩을 보여주다니요. 크크 이번에도 감각들이 넘치게 들어와서 제대로 처리해내려면 몇 번 더 봐야겠습니다. 매번 제가 기대한 수준에 가닿는 작품을 보여주는 유일한 감독 웬만하면 영원히 팬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드는 생각이 같은 작품 감독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주위에 있으면 좋겠다는 혼자 즐기는 게 고독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다지 특이한 취향이라 생각하진 않는데 주위에는 없습니다. 좋은 건 널리 널리 다 같이 보아야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영업하기가 쉽지 않네요. 지금은 청취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어떤 청취자분이 그 지역의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서 영화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글을 본 적이 있고요. 어플도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소모임 연결해주는 그런 어플도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영화 좋아하시면 그 지역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술도 하시면서 영화 얘기도 하시고 싸우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정도 만드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데이빗꿈님도 웨스앤더슨의 팬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줄리언 반스 작가의 소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 찾아가서 악수하고 팬레터 전달해 드리고 푼 심정입니다. 특히 소설 내 말 좀 들어봐 재미있습니다. 평소 비소설 장르만 읽었는데 십수년만에 다시 소설의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 십수년만에 저도 소설책을 요즘에 읽은 적이 진짜 옛날 같네요. 얼마전에 우연히 알게 된 소설책을 두 권 주문하긴 했는데 그리고 저도 기독교 내용이 들어간 영화 도전하고 싶은데 인문용으로 추천해 주실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제가 아마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렸을 텐데 2부에 나오나요? 별 재미없다고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인문용으로 보시기 뭐가 좋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저희 기독 시리즈를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기독교 까는 영화는 얼마전에 산상수은이라고 스님이 만들었는데 기독교 까는 영화를 만드셨고 맨프라머스라고 자기가 예수이자 부처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죠. 말해놓고 보니까 다 기독교 까는 영화네. 기독교 인문용 영화라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화는 패션 오브 크라스트 예수의 순환을 그린 그런 영화인데 개신교 쪽에서 만든 영화와 천주교 쪽에서 만든 영화를 조금 개인적으로 나눠서 보는 편이거든요. 저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천주교는 천주교에서 만든 영화는 종종 많이 있고 작품성이 꽤 좋습니다. 개신교에서 만든 영화들은 조금 그래요. 아직도 많이 아쉽습니다. 자승자박이죠. 7월 13일 날 다시 써주셨네요. 개들의 섬 역시 웨스 앤더슨 영화는 두 번째 관람이 가장 재미나네요. 첫 감상 때는 전체적인 내용과 미학적 부분들을 같이 처리하기엔 조금은 벅찬감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볼 때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보니 좀 더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첫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작품이었던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보다는 역시 부족한 아 이게 넘버원 작품이군요 이게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풍조가 더 짙게 들어가는 대신 미친듯한 유머가 많이 빠지고 캐릭터의 개성이 약해진 것 같아요. 뭔가 뭔가 허전한데 라고 첫 감상 때부터 계속 생각했는데 이번에 알아냈습니다. 대칭이 맞는 장면이 거의 없던 것 같네요. 좌우 대칭이 선사하는 쾌감이 큰데 말입니다. 아름답기도 하고요. 안정적이고 타이트 쇼트도 충분히 나오지 않았고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에서도 좌우 대칭은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애니메이션이 아닌 다른 작품에서는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자주 등장하는데 말이죠. 아쉬웠습니다. 평소 일본 문화에 흥미가 없고 굳이 따지자면 약간 불편해하는 편인데 이번 작품을 통해 일본 문화가 미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알고 싶어요. 특히 하이쿠 아름답다 주인공 소년이 짧은 식구를 읊는 장면이 있는데 하이쿠라는 삼행 17 음절로 된 일본의 시 형식 이라고 하네요. 간결하고 아름답고 슬퍼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일본어에 대한 자막 잘 나오지 않는데 역시 탁월한 선택 이었습니다. 덕분에 일본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뇌에 글자로 입력하고 다시 감상으로 빼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전히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뉘앙스와 표정과 분위기로 또 인상 깊었던 점은 극중의 주인공 소년이 반복해서 부는 휘파람 멜로디가 있습니다. 휘파람을 개가 불기도 하고 같은 멜로디가 배경 음악으로 흘러나오기도 하는데 소년이 휘파람으로 불때만 단조로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슬픕니다. 라라랜드 에서도 처음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고속도로 에서 그것도 초반에 멜로디가 약간 단조 풍으로 슬프게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뭔가 더 있었는데 쓰면서 실시간으로 잊어버리네요. 웨스앤더슨 감독 최고 크크 제작에 참여한 모든 분들도 장인정신 최고입니다. 특히 퍼펫 만드신 분들 존경합니다. 일본 문화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박경리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말씀하셨던 게 떠오르네요. 돌 김여우 선생하고 대담 인터뷰 이런 거 하셨는데 일본의 문학 일본의 문화는 야만 야만 기본 이라고 그런 말씀하셨었죠. 깊이도 얕고 사랑이라고 해봤죠. 치정공밖에 없다. 이런 식의 초강도 비판을 하신 적이 있으셨죠. 강신의 수사님께서는 문라이즈 킹덤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보신 건가요? 혹시 더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로열 테넘바움 슈퍼 울트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작품으로 웨스앤더슨의 세계에 입문했는데 첫 감상 때 충격이 아직 생생하네요. 네. 저 이거 보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아직까지 못 보고 있네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제가 따로 영업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보아서 기분 좋았습니다. 워낙 작품 자체가 잘 만들어졌고 잘 빠지기도 했죠. 이 작품부터 세트에 대한 풍자가 비교적 진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낭만 적인 강박 정수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 표현이 좋네요. 낭만 적인 강박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경우는 카메라 속 세계관 안에 또 다른 카메라 같은 프레임 을 영화 밖에서 관람 관람 하는 느낌 그거를 일부러 자기 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느낌 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점 한번만 더 읊고 끝내겠습니다. 독특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각자 펴 있는 미장센 그에 꼭 맞는 분위기를 도둬주는 음악 예쁘게 잔인한 장면들 반항기가 있지만 사랑스러운 개성강한 캐릭터들 질척이며 선을 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어 뽀송한 인물들 간의 관계 그러한 관계 속에서 꼽히는 훈훈한 연대의식 재기발랄한 뻔하지 않은 유머와 훅 들어오는 감동과 슬픔 아픔 세트에 대한 풍자 시대에 대한 향수와 예술에 대한 사랑 철저한 고증 화려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캐릭터에 맞는 캐스팅 오 이 문장들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대로 그냥 영화 홍보 카피로 써도 좋을 것 같은데 S. 앤더슨 영화 한 편씩 꼭 보십시오 이렇게 써주셨네요 스티브 지서와의 해저 생활도 좋고 무난한 걸 원하시면 다즐링 주식 회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답글 썼는데 이 감독 작품의 매력을 느끼기에는 진입 장면이 좀 있는 것 같다 아기자기하고 감각적인 화면도 있지만 영화적 재미가 화면의 세밀한 곳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세계관이 영화 여느 영화 혹은 감독과 판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계관에 온전히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요 요술 문을 열고 들어간 세계 느낌 이랄까 그런데 극중에서 그 문이 실제하게 보이지 않고요 이게 뭔 말인가요 제가 써놓고도 모르겠네요 대비빼꼬님 답글로 맞습니다 세세한 부분에서 나오죠 떠먹여주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고요 자기 세계에 빠져서 또 인형 놀이는 하고 있네 라고 여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다 좋다 하고 하는 반응에 의심이 들어서 반대하는 의견을 들으면 좋아하는 편입니다 더 강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았을 거예요 로얄 테넘방 봐주신다니 감동입니다 1년이 지난데도 보지 못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수지님도 7월 16일날 그랜드 푸다페스트 호텔로 처음 웨스앤더슨을 접했었는데 강박처럼 보이는 좌우 대칭 화면과 영화의 색감에 매우 놀랐네요 저도 저도 이번에 개들의 섬을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좌우 대칭에도 신경쓰며 보았습니다 데이비 백곰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강박 성향은 볼 수 있어서 재밌었네요 특히나 저는 좌우로 흐르는 카메라 무빙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이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단편 언어의 정원에서도 짧은 일본 시조가 꽤 의미있게 다가왔는데 그것도 하이쿠라고 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직 저는 웨스앤던슨 감독의 광패는 아니지만 왠지 점점 빠져드는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나 데이비 백곰님의 글을 읽고 나니 더욱 그렇네요 드디어 웨스앤던슨 팬 동지를 만나신 것 같네요 아울러 영화를 보는 내내 목소리 배우들이 아주 듣기 좋아서 상영 후에 검색해봤더니 많은 유명한 배우들이 성운을 맡았네요 제가 아는 몇 분만 참고로 적어봅니다 에드워드 노튼 제프 골드블럼 스칼렛 요한슨 틸다 스위튼 등 여담으로 가까운 영화관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아티나인에서 봤는데 영화 시작전 여러분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거죠 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던데 영화가 끝나고도 한명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나서야 사람들이 일어나는게 처음 보는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불도 그때 켰더라구요 저도 아티나인에서 서울에 살 때 몇 번 종종 가곤 했었네요 상영관도 좀 소규모 인데다가 뭔가 좀 아담한 느낌도 있고 데이비 백권님이 답글로 수지님 감동입니다 댓글 보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말씀해 주신 화면이 좌우로 흐르는 부분 저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최고죠 항상 캐스팅도 화려하구요 저는 스칼린 요한슨 그리고 브라이언 크레스턴 두 마리의 개가 넛 맥과 치프 두 마리의 개가 대화하는 장면이 매우 좋았습니다 적당히 해야 하는데 자꾸 이 영화 얘기하게 되네요 크크 찾아보니 언어의 정원에도 하이쿠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 영화를 봤는데도 전혀 몰랐습니다 빗속에서 울면서 뛰어다니는 것을 뜨악해 하느라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성 주인공이 선생이가 그렇지 않았나요 막 울면서 그 아파트 계단에서 남자 학생의 품에 폭 안기는 그 장면 아유 뭡니까 아유 좀 너무 성인 여성을 유아틱하게 그린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감성이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데 자주 나오는데 너무 제가 싫어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언어의 정원을 조금 비판하는 편인데 청취자분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죠 언어의 정원이란 애니메이션 그 작화라고 그러죠 그림체나 뭐 그런 것 등등등이 너무나 세밀하게 그렇게 깨끗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샌더슨의 찬양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개들의 섬 저도 아직 못 봤는데 한번 보고 싶네요 비교 감상 읽어보았고요 데이빗 백곰님의 마블 영화 두 편 리뷰 읽으면서 2부를 마칠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11일 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보셨네요 생각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2편은 재미가 더 있고 1편은 짜임새가 더 좋네요 후속작에서는 푼수기가 있어 보이던 스타로드가 여기서는 적당히 귀엽고 매력있게 나오더군요 데이빗 백곰님은 2탄을 먼저 보시고 역으로 올라가서 1편을 나중에 보신거죠 특히 1편의 오프닝 춤추는 장면 후반부에 감으로 로나는 줄을 끄는 장면 이런 장면들에서의 남자 주인공이 좋았다 그리고 그루투는 마음씨가 왜 그렇게 고운가요 연두는 항상 퀴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가모라는 음 글쎄 지만 나머지 캐릭터들은 거의 다 마음에 듭니다 2편 다 감상하고 난이 확실해졌네요 그루투의 희생 장면 보고 생각난건데 다들 반딧불이 구경 꼭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반딧불이 구경을 한적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더군요 에나릭스님이 닷굴로 저는 시골 출신이라 여름밤 고향마을 회관 앞에 큰 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있을 아침에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는 별 감옥 없었는데 요새는 고향에 가도 아예 볼 수가 없네요 근데 왜 갑자기 반딧불의 묘어가 생각나는 걸까요 크크 아 이번 추석에 고향이 내려가시나요 아 반딧불이 부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데이빗 백과님이 또 답글로 와 에나이닉스님 정말 부럽습니다 반딧불의 묘어는 애니메이션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나이닉스님이 네 애니메이션 맞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슬프게 감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범 일본 미화라는 평도 있지만 저는 반딧불 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 영화 먼저 떠오르고 슬퍼지더라고요 하게 반딧불이를 마음껏 볼 수 없는 지금 이 시대도 슬프긴 하네요 슬프게 감상하네요 승길오빠님이 답글로 가오겔 1편의 오프닝 시퀀스는 제 인생 시퀀스입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예전에도 이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가오겔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이빗 백과님이 캡틴 아메리카 10위로 보셨네요 요거는 저희가 녹음됐었죠 사실은 이 작품을 보고 추진력을 얻어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도 감상했답니다 오 마블 영화가 이런 거였어 하며 재미나게 보았네요 이때까지 봐왔던 다른 마블 작품들과는 달리 다층적이어서 좋았습니다 마블 니콜 몸 좋은 배우들이 쫄쫄이 입고 뛰어다니는 것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있어서 점점 그걸 깨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지만 그래도 많이 중화되었습니다 전작의 느낌을 비슷하게 받아왔다고 알고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도 이렇게 괜찮은 작품이었나요 당시 상영관에서 제 뒤쪽에 앉은 아버지 아들 관객과 씨름하느라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거든요 세바스 장스텐 배우가 나온 줄도 몰랐던 매번 구경하던 마블 시리즈를 이번에는 감상했네요 윈터 솔저 윈터 솔저는 액션이 기가 막히죠 액션 카메라 움직임 이런 것도 기가 막힙니다 가오겔은 제가 덩치는 있고 귀여운 사람을 좋아해서 또 음악과 율동하기를 좋아하고 스타로드에게 매력을 느꼈나봐요 그러네요 스타로드도 은근히 덩치가 크죠 생김새가 우락부락하지 않고 약간 좀 귀염상 그런 느낌이 있고 저는 태국에서 반딧불이를 구경했는데 찾아보니 한국에도 반딧불이 축제가 몇 있네요 서울에서도 있었고요 데이트 같은 건 아니어도 상관없이 찾아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크 어차피 옆에 누가 있는지 안 보일 테니까요 반딧불이가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서울에도 있었군요 서울에도 반딧불이가 생존하시나요 대단한데 순길오빠님이 답글로 이제 그 기억한 짓 하시고 마블에 대한 그 좋은 기억한 짓 하시고 배트맨 대 슈퍼맨과 저스티스 리그를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에나뉴스님이 크크 순길오빠님이 진정한 빌런이었군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DC로 넘어가면 안 되죠 지금 조커 단독작품이 10월 초에 개봉 확정되었죠 지금 예고편만으로는 굉장한 작품이 나올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 정도의 깊이가 있기를 나왔어야 됐는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음 화킹 피닉스가 또 연기를 맡아가지고 어쩌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슈퍼맨의 흑화되는 그거를 제가 기대했던 더 보이라는 영화나 더 보이지라는 드라마에서 기대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그 흑화되는 그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조커라는 영화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음 여하튼 그때까지는 DC 작품을 보지 않는 걸로 아 그리고 마고로비가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나왔었잖아요 그 캐릭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마고로비를 주연으로 한 그 캐릭터를 주연공으로 한 영화도 지금 뭐 거의 촬영을 마친 것 같더라고요 슬슬 DC도 솔로 무비로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영화 보셨나요 2018년 7월에 여러분들이 써주신 영화 리뷰들 2부 여기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 왔네요 원고에 반 왔어요 이 방송 업데이트 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밖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옛날에 그 손예진씨하고 김주혁씨 나온 영화가 있었잖아요 제목이 잘 상대 안 나네요 지금 제가 오늘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네요 그 영화 보면은 손예진씨가 우비만 입은 채 빗속을 다니는 그런 아이 같은 그런 천지난만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 우산을 안 가지고 갔을 경우 그냥 비 맞고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산 사기에는 좀 아깝고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진짜 장대비가 막 빗줄기가 떨어지면 그걸 맞으면 아플 정도의 그런 강력한 빗줄기가 막 쏟아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람까지 동반해가지고 옆으로 들이치는 그 정도의 강력한 거를 맞으면서 맞으면서 집에 왔던 적도 있는데 그 기억이 참 재미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저한테는 저도 한번 손예진씨처럼 우비를 입고 그냥 빗줄기를 맞으며 다니면 성인이 된 지금은 또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비 안에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신고당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더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알아 누워야 될 것 같아서 좀 슬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난리 겪지 않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2부 마치고요 저는 3부에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3부도 여러분 꼭 청취 부탁드리고 저희 블로그 쪽에 영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리뷰를 그곳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희 트위터도 있는데 똑같이 강신의수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와 지금 태풍이 들이닥쳐가지고 바람도 엄청 불고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네요 이 방송편 업데이트 했을 때는 이미 다 태풍이신 같겠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큰 피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무슨 야구 보셨나요 7월달 편 3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8년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영화 리뷰 드리죠 지금 원고의 한 반정도 왔는데 이것도 두 번정도로 나눠서 녹음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기를 너무 심하게 알아서 써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구요 7월 12일 날 살점 하나만 남아있으면 온전한 형태로 재생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재생능력은 역시 정체가 불확실한 유령같은 존재가 몸의 기생함으로 생긴 것 같지만 역시나 모든게 불분명합니다 뭐 이런 설정은 초반에 흥미를 갖게 하지만 등장인물의 납득 안가는 행동과 사고방식 쓸데없는 서사와 설명이 영화 중반에 이어져서 지루하기 그지없다가 결국 결말은 또 다음 편의 여지를 남겨놓고 흐지부지 끝나는 점점점 지금이 일본 영화의 암흑기임이 분명합니다 네 요거 말씀해 주셨듯이 만화가 원작이고 애니메이션도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TV판 애니메이션 만화는 좀 재밌게 봤었고 애니메이션은 그닥 연출이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써주신거는 실사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의 액션 장면은 청격신이 주를 이루는데 제법 타격감이 있고 스타일리시하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의 특징을 이용해서 부상을 심하게 당하면 스스로 자살을 해버려서 재생한 후에 다시 싸우는 등의 장면도 나옵니다 하지만 군대도 안가빠 쓸테고 평생 총은 구경도 못했을 주인공이 마치 윤바리 형님 플러스 조닉처럼 총질을 해대는 모습과 구린 cg 왜 나왔는지 모를 여성 출연자들의 비중과 역할 등이 종합적으로 버무려져서 역시나 그냥 별로인 영화로 되어버리더군요 이 영화 보니 김지훈 감독의 인낭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부디 잘 나와서 일본 영화계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본보이 같은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인낭 좀 있으면은 댓글 써주신 것들 읽어볼 테지만 네 인낭의 평가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앤더 인덱스님 지금 보신 영화는 아인이구요 실서 영화로 그 다음 영화로 15시 17분 파리행 열차 보셨다고 써주셨네요 제가 사랑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님의 최근작입니다 기대를 했지만 이번은 좀 아니었습니다 영화는 암스테르담에서 파리로 가는 희차 안에 발생한 총격 테러를 막은 미국 세 친구들의 실화를 사건 중심이 아닌 인물 중심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 방식 자체가 실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실화의 주인공들이 영화에 직접 출연을 해서 아 그 실화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직접 출연한 거군요 자기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는데 당연히 전문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가 좀 많이 어색합니다 그런데 인물들의 과거를 많이 다루다 보니 미묘한 감정 연기도 해야 했고 연기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은 편인데 당연히 발연기 때문에 쉽게 몰입이 안 되더군요 그리고 약간 국방 영화이기도 하고요 뭐 영화를 보면 대단한 일을 하긴 한 거라 자랑할 만도 하지만요 여튼 감독님의 지난 작품들에 비하면 확실히 못하다는 느낌이 강했던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상대적인 평가가 그런 거고요 그냥 보기엔 또 나름 볼만한 영화이긴 했습니다 뭔가 이스트우드 할아버지께서 실험적인 걸 시도해 보려고 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이어서 데뷔 백호님이 17일날 몬몬몬 몬스터 보고 써주셨네요 흔하지 않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하고 신나게 보러 갔다가 많은 걸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어우 지금 창 밖에서 바람 소리가 막 녹음이 될지 모르겠네요 뭔가 리얼한 느낌이 날까요 창문을 닫고 녹음하는데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계속 읽어보죠 재미가 있긴 하지만 뭔가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면 보이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몬몬몬 몬스터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로 잘 알려진 대만의 구파도 감독 작품입니다 필모그래피를 보면 이런 유의 영화는 만들지 않을 것 같은데 흥미롭더군요 영화 자체도 흥미로워요 학교폭력, 노인, 장애인, 교사, 학생의 관계, 개인의 문제 등을 소재로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의 입장이 뒤섞여 나옵니다 각자 자신이 본인이 생각하는 선함을 추구하는 거죠 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기도 하고요 과연 괴물이 누굴까? 다 괴물이면서 다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뱀파이어도 아닌 괴물로 불리는 생명체가 나오는데 가장 인간적으로 나오더군요 형제 간의 우애, 눈물도 흘리고 피도 많이 흘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인간들 때문에 형제를 잃어버린 슬픔에 울부짖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슬펐습니다 음악이나 색감, 화면의 구도 등도 좋았습니다 패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난 이 음악을 깔고 난 이 색을 쓰고 이 구도로 찍을 거다라는 느낌이랄까요 자칫 촌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내용이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 괜찮더군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만 마음이 아픈 소재들이다 보니 이런 소재에 별 감흥 없으시다면 더 추천드립니다 괴물의 분장 모습이나 CG가 허접하지도 않고 주인공이 연결하게 출중하지도 않아서 덕분에 마음이 덜 쓰여서 집중도 잘 되었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몬몬몬 몬스터 였고요 이어서 다시 에나이닉스님께서 안녕하소요 강신혜님 이 더위를 어찌 하올일까 길면 한 달 내내 이럴 거라는데 걱정이네요 요새도 이제 가을이라서 조금 나아졌다 했는데 9월 초니까 한낮에는 덥더라고요 태풍 오기 전까지는 늦여름 초가월 뭐 이런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환절기잖아요 딱 명확하게 여름도 아니고 명확하게 가을도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시공관이 뒤섞이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요 환절기라는 것이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면서 그것만의 색깔도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저는 심한 감기에 걸렸죠 스카이스크래프와 보셨나요? 영화 마녀를 보고 약 2분의 시간차를 두고 바로 감상했는데 마녀의 많은 잔소리로 지친 마음을 조금은 풀어준 영화였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 좋은 영화였습니다 제가 높은 곳과 바다 입술을 정말 싫어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초고층 빌딩 재난물과 상어 영화 등 바다 재난물 이런 것들 꼭 챙겨보는 편입니다 아마 제가 못하는 걸 영화를 통해 대리만족하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이 영화에서도 살 떨리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금이 저릿조릿하면서도 그걸 또 즐기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면서 쾌감을 그저 저릿한 장면이 생각보다 덜 나와서 아쉽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말이죠 오금이 저릿조릿하다는 게 우리 한국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오금이 이렇게 덜덜덜 떨리는 그러한 경험 몇 번이나 하셨나요 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러고 보니 제가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인 툼레이더나 언차티드 시리즈랑 비슷한 구석도 많은 영화였네요 이리자리 높은 곳을 뛰고 구르고 줄에 매달려 대롱대롱 거리면서 주인공이 온갖 고생을 다하는 것 등이 말이죠 그리고 이 영화가 중국 자본이 투입된 영화라서 감상전의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간의 다른 영화들보다는 중국뽕이 좀 순화되어서 이 부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더운 여름밤에 뇌를 비우고 보기에 적당한 영화 그리고 이어서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2편까지는 불가사의한 사건을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는 전개가 재밌었는데 이번 편에선 뜬금없이 흡혈기야 등장해서 그런 재미가 사라지고 평범한 환타지 액션극이 되어버렸더군요 두 주인공이 유머도 빵터지는게 없이 그냥 소소했구요 왜 3편을 이렇게 만들어버린건지 그리고 왜 또 4편 예고를 하는지 게다가 이번엔 좀비 1편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작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오달수 아저씨가 여기 나오셨던가요? 얼마전에 오달수 아저씨 기사 봤었는데 무혐의로 풀렀다고 했던가? 사건 자체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뉴스 찾아보니까 독립영화로 나오실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뜨네요 조선명탐정 선편과 스카이스크래퍼 이어서 읽어봤구요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써주셨네요 대휘 백호님 7월 20날 분노부잔녀 일본영화죠 너무나도 억울하다 너무나도 슬프다 라는 단순한 감정을 뛰어넘은 진심으로 느껴지는 우러나오는 분노 작년 봄에 한국 개봉한 이상일 감독의 작품입니다 영화 좋습니다 안 보신 분들 꼭 한 번을 감상하셨으면 제일규포시라고 잘 알고 있는데 이상일 감독님 일본의 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극중세 인물이 의심되는 가운데 내가 애정을 느끼는 믿고 싶어 하는 상대방이 혹시 살인자는 아닐까 라는 의문을 축으로 세 가지 이야기가 각각 함께 펼쳐집니다 후반부에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와 감정이 필요 이상으로 젖는다는 것 이외에는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드라마 서스펜스 둘 다 잘 잡았더군요 유명 배우들의 연기나 영상, 음악, 음향도 좋았고요 러닝타임이 141분으로 긴데 그럼에도 괜찮았습니다 보통 영화를 보면 상영관을 빠져나움과 동시에 내용과 감상이 다 날아가는데 이 작품은 잔상이 남고 여운도 느껴지더군요 분노의 대상은 내가 상대를 믿느냐 의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믿었을 때는 분노가 상대방을 향하고 의심했을 때는 그 분노가 자신을 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결국 자신을 선택한 건데도요 물론 그 믿음, 의심과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말입니다 상대를 믿었는데 그 상대가 그 믿음을 깨트렸을 때는 그 분노가 상대를 향하게 되고 혹은 상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했는데 그 상대가 실제로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분노가 나 스스로를 향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쉽게 믿어서도 안되고 쉽게 의심, 불신해서도 안되고 역시 뭐든 적당히는 힘드네요 그리고 극중에서 잠시 가출해 있는 동안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 딸을 몹시 걱정하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지나친 걱정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바닥에 깔린 상태가 아닐까요? 믿는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걱정이 될까요? 영화 속에서도 내가 걱정돼서 나 알아서 걱정하는 거지 뭐 이런 대사를 딸이 내뱉는데 맘에 아프더군요 조카도 그 아버지에게 삼촌, 설마 아이콘은 행복해질 리 없다고 아이콘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 슬퍼요 그나마 딸을 구속하지 않는 듯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구속은 불신의 정도도 더 강하고 상대를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같이 더해진 것이니까요 아 주말 인사를 잊을 뻔했네요 강신은 수다님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고 즐겁고 충전되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러브 앤 피스입니다 러브 앤 피스 좋네요 제가 답글을 써놓았네요 저는 물론 다른 분들도 이 공간에 이 영화 감성평을 남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데이비 배꼽님께서 가장 영화에 매료되신 것 같고 분노라는 감정 그 자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듯 합니다 이 영화는 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없는 다양한 시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딸과 아버지 에피소드를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아버지가 10분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이 불신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영화 초의 딸은 자신의 의지로 집을 나가서 자신의 의지로 매춘을 한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심지어 약간 지척장애가 있는 듯한 연기를 보여주죠 말투나 표정이나 몸짓 이런 것들이 이러한 제 생각 또한 편견인지도 모르지만 혹은 감독이 관객의 마음 상태를 캐묻고 있는 낙시인지도 모릅니다 그 딸을 의심하게 만드는 혹은 그 딸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 편견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도구로 딸을 그런 식으로 약간 묘사를 한 것일 수도 있죠 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지척장애가 있는 듯한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아버지가 딸을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봤거든요 영화 밖 세상도 그러하지만 영화 속 세상도 말랑말랑하지 않았거든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러나 데이비 백곤님이 적어주신 대사들을 보면 제 생각이 틀릴 가능성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이 영화는 매번 이렇게 관객의 마음 상태를 캐묻습니다 너의 마음 상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객체를 바라볼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객체를 판단하는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 마음 속에 증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그 객체를 판단할 때 저 객체가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의 판단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랑으로 마음이 꽉 차 있다면 그 객체를 바라볼 때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즉 이 영화 속에서의 인물들을 바라보는 거는 첫째로는 영화 속 인물이 다른 영화 속 인물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든 불신하든 의심하든 믿든 그런 것도 있지만 스크린을 기준으로 영화 속 세상을 바라보는 영화 밖 관객의 마음 상태도 묻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감독이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했나요 그러니까 관객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영화 속 인물들의 행동이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달리 해석하게끔 감독이 장치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죠 상대가 폭력적이다라고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경우는 그를 바라보는 나 자신이 폭력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 지인을 통해서 겪은 건데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친부모가 많이 거의 대부분 일으키는 걸로 나오잖아요 유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식에서 아동학대만 크게 부학대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한 집안 안에서 친부모 혹은 가까운 친지가 아동학대, 아동 성폭행 이런 것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모가 아동학대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이에게 그러면 타인도 내 아이에게 그런 식의 대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 타인에게 조금 조금이 아니죠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실을 왜곡하고 스스로 머릿속에서 그런 경우는 내가 폭력적이기 때문에 상대도 폭력적일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서 판단하는 거죠 내 숨겨진 폭력성이 내 시선에 투영돼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수많은 오해와 다툼을 났는데 바로 이 점을 감독이 관객에게 묻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가 바라보는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너의 상태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극 중에 누가 범인이다 쟤 나쁜 놈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등등등 해서 쟤 나쁜 놈이야 그 근거로 된 것들이 바로 나의 마음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영화를 녹음도 하려고 했지만 이런 내용을 간결하게 쏟아낼 자신이 없다고 하군요 영화는 분명 재미있고 연기들도 다들 훌륭했습니다 네 연기 정말 훌륭했어요 제가 강신영화제에서 여러 후보를 올리고 아마 상도 쟀던 기억이 점점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사건이 해명되지가 않아요 영화 속의 사건 혹은 영화 속의 이야기 혹은 그 인물들의 서사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해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그 인물들을 바라보는 다른 영화 속 인물 혹은 영화 밖에 우리 관객의 모습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거울처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의 해명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데이비 백곰님이 제 답글에 친절하게 다시 답글 달아주셨네요 강시대 수사님 제가 언젠가부터 분노 비슷한 감정이 종중 느껴져서 이 작품을 보니 일부러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분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강시대 수사님 말씀 들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불신을 한다고 딸이 여러 가지로 특이하고 좀 신기하다고 계속 느꼈는데 저는 그 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네요 그리고 초반부에는 틀어놓고 딴 일을 하느라 자의로 가출하고 자의로 성매출을 한 줄 몰랐습니다 어찌 됐든 여러 가지로 딸을 걱정하는 건 당연해 보이네요 네가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너의 상태야 이 부분에 싶은 공감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데이비 백곰님이 이 영화에 대해서 글을 써주셔서 저도 좀 깊게 생각을 여러모로 좀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이비 백곰님께 감사드리고요 제 평가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걸 수도 있고 자의로 가출하고 자의로 성매출을 한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다면 굉장히 센 내용도 화면도 많이 나옵니다 이 분노 폭력적인 장면도 나오고 근데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영화 속에서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좀 센 장면들을 견디실 수 있다면 이 영화 추천드립니다 저도 데이비 백곰님이 보신 분노 였구요 다음에는 7월 25일날 에나야닉스님께서 남겨주신 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무더위 다들 잘 견뎌내고 계시는지 저는 회사로 피서를 다니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나 보군요 블레드 언어 2049 재감상 하셨네요 로봇 SF 시리즈의 첫 번째로 녹음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 감상 때보다 역시나 이해가 더 잘 되더군요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개연성 떨어지는 장면이 눈에 띄어 좀 거슬리긴 했지만 그래도 참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무엇보다 1편에 누가 안되려고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영화 곳곳에 보여 그 노력이 가상함 때문이라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몇 년쯤 지나서 재감상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흥부도 보셨네요 초반엔 괜찮았는데 갈수록 영화가 이상해지더군요 결말 부분은 정말 이건 아닌데 싶고요 예쁜 천우이 배우는 왜 나온 건지 모를 만큼 그냥 소모되어 버리고 뜬금없는 김한선 누님의 등장은 좀 당혹스럽더군요 원래 연기를 하던 분도 아니었는데 나름 중요한 역할에 갑자기 누님이 등장해서 놀랐습니다 천우이 배우가 요즘에 JTBC에서 멜로가 체질이라는 오랜만에 좀 말랑말랑한 그런 캐릭터 그런 작품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한석규 설경고우씨와 함께 나왔던 우상이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센 캐릭터를 아주 잘 소화하셨었죠 천우이 배우 흥불한 영화에서 천우이 배우가 상투를 하고 나오지 않나요? 그 모습도 예뻤습니다 그나마 정우 배우의 연기는 참 좋았습니다 솔직히 연기에 좀 놀랐습니다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고 김지혁 배우의 연기를 실컷 볼 수 있었다는 거였네요 그가 그냥 등장하는 장면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아프더군요 여튼 가장 감동스러웠던 장면이 감독의 연출 장면이 아닌 돌아가신 김지혁 배우를 추모하는 문구였던 아쉬운 많은 영화였습니다 덧글로 기대했던 인낭이 개봉했는데 바빠서 다음주에나 볼 것 같네요 평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긴 하더군요 지금 비교감성 목적으로 원작 N이 인낭을 재감상 중인데 다음주에 영화 보게 되면 감상글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인낭도 저희가 녹음한 적이 있고 이어서 인낭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쭉 써주셨는데요 7월 27일날 데이비 백구님이 인낭 보고 써주셨네요 재미없습니다 크크 정말 오랜만에 영화보다 졸았네요 액션씬 중간중간에 잠깐씩 존 거라서 대사나 대화 다른 내용은 다 보긴 했지만요 저는 영화 보기 전 숙제 같은 건 하지 않기에 하는 게 아무래도 즐기기엔 더 좋다고 생각긴 합니다만 예고편 대강의 줄거리 정도만 보고 갔는데 무재미 무감동 길기만 하고 액션 장면은 대충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별로였습니다 원래 캐릭터가 그런 인물인지 한효주 배우의 나한테 왜 그랬어 어흑 눈물 하는 투의 연기가 계속 나옵니다 연극 무대 위에서 핀 조명 받고 펼칠 만한 원작 알고 보시는 분들은 재미나게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기분 나쁠 정도로 재미없게 본 건 아니고 그저 지루하고 졸렸을 뿐입니다 극징의 허준호 배우 나오시는데 이번에도 멋지십니다 어디에 어떤 역할로 등장하던 존재감이 이 작품에서 보여주시진 않지만 평소 두피와 귀를 잘 활용하셔서 좀 더 동물적인 느낌이 드는데 좋아요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멋지시고 극 속에서 허준호 배우만이 이리 동물 이리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역할상은 아니지만요 라이온 킹의 스카 같은 느낌도 있고요 커즈로 배우가 그 두피하고 귀를 뒷쪽으로 이완시키면서 이렇게 좀 보여주는 연기가 있으시거든요 패턴이죠 연기 패턴 중에 하나죠 저도 7월 31일날 보고 썼네요 애니와 실사판 모두 감상했습니다 이로써 녹음 준비가 완료된 셈이 있죠 그러나 실사판에 너무 실망을 해서 녹음을 어찌 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트위터에 짧게 하소연을 하면서 살짝 정리가 되긴 했지만 이건 너무 충격이 크네요 이 영화가 정년 내가 알고 있는 그 김지훈 감독의 영화란 말인가 그의 영화 중 가장 망이다 모든 면에서 반면에 애니판은 명작이란 칭호가 따라 붙을만 하네요 두 번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여하튼 애니판의 그 쓸쓸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패기와 뚝심 젊은 연출가의 힘인 것 같다 라고 써놨네요 방송패에서는 좀 비교를 했었죠 엔화이닉스님께서 8월 1일날 써주셨는데 애니메이션과 우리 김지훈 감독이 만든 실사판을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8월 1일날 써주신 거 미리 땡겨서 읽어보죠 안녕하세요 강시대님 여름 선물 잘 받았습니다 선물도 받았으니 이제 이놈의 여름 얼른 가버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영화 페이지에 가끔 파일들을 올려놓긴 하죠 저번 달에도 올렸던 것 같은데 다운 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셨습니다 저희 영화 페이지 자주 찾아오셔서 가끔 이런 서프라이즈 선물 깜짝 선물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인랑 실사판 감상했습니다 현재 많은 욕을 먹고 있고 흥행에서도 죽을 쓰고 있지요 영화를 보니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더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인랑의 원작은 동명의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유명한 오시 마모루 감독이 제작을 했습니다 연출을 한 건 아니죠 원작인 애니는 오키우라 히로유키 씨가 감독을 맡았고 원전, 견랑전설이라는 원전 작가인 오시 마모루가 각본과 기획과 제작까지 한 것이죠 자기가 연출 맞지 않고 오시 마모루는 공각기동대로 유명한 그런 연출자이시고 이 원작 인랑의 독특함과 대중성 사이의 어중간함을 실사 영화가 잘 살리지 못한 탓에 비난을 받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원작 인랑이 여럴 편은 아니지만 강화수2 디자인과 영화의 설정 및 분위기 등을 좋아해서 지금까지 3회 정도 애니메이션을 3회 정도 감상했고 실사 인랑 바로 전에도 재감상했기에 원작과 비교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적어보겠습니다 에나이딕스 님이 쭉 적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배경, 원작 인랑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승전국이 되어서 일본을 식민지로 삼게 되고 그 후에 일본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극심한 빈부차와 경제 파탄이 생겨 이에 반정부 무장세력인 섹트가 출현한 1960년대 가상의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 반정부 세력에 맞서기 위해 창설된 특기대와 기존 수도경, 비밀조직인 인랑 사이의 암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기대, 수도경, 비밀조직인 인랑 이에 반해 실사 인랑은 한반도가 통일을 앞두자 한국의 강대국화를 우려한 여러 강대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서 통일반대 세력과 반정부 무장세력인 섹트가 출현한 2029년의 미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청와대 라인의 특기대와 정부, 그리고 경찰라인의 공안부와의 암투가 주된 내용이고요 한반도가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왜 강대국이 경제 제재를 할까? 아마도 유엔 제재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미국도 단독 제재를 하고 있고 예컨대 지금 관광과 개성공단 이쪽은 제가 듣기로는 그게 제재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아직 재가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좋게 말하면 협의를 한다고 나쁘게 말하면 눈치를 보는 건데 북미 대화의 보조를 마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 극 중에 남한 정부는 통일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또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유엔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배경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남한 정부가 단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 부설 이런 것들을 남북 사이에 단독으로 추진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이러한 공상에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일단 통일 관련 남북 관련 소재가 이제는 약간 지겹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인 건 영화에 등장하는 강화 슈트나 무기 등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그것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라서 미래 배경, 2029년인데 미래 배경의 실사판 인랑에서는 잘 맞지가 않더군요 또 미래시대 수투하면 아이언맨이나 엣지 오브 투머로우의 전투 수투를 생각하지 인랑에서처럼 투박하고 무거운 모양의 수투는 미래 세계와는 썩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네요 특기대가 사용하는 총기도 2차 대전때 독일의 중기관총을 그대로 들고 나와 갈수록 가벼워지고 컴팩트해지는 요새 총기 디자인에 반하고 있습니다 미래임을 강조하기 위해 전투용 드론이나 원작 애니에는 없었던 특기대 강화 수트, 마스크, 인터페이스 화면 등이 등장하지만 이런 부주화를 맡기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결론은 실사와 영화도 배경을 가상의 과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장면을 좋아해 주셨는데 저는 이 엔하닉스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좀 아쉬웠던 지점은 이 강화 수트를 쓴 주인공이 눈 부분이 빨갛게 나오잖아요 정말 동물성, 야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불빛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잔상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장면을 그대로 영화에서도 구현했는데 계속해서 원작과의 어떤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시대 배경은 더 미래, 2029년이지만 원작의 1960년대에 원작과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강화 수트나 빨간 눈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잔상 이런 것들을 화면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구태의연하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시대 배운 것도 맞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멋지지가 않았어요 애니에서는 멋있었지만 뜬금없이 그걸 왜 보여줄까 이 영화 속에서 애니의 연출과 실사의 연출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니의 연출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구현하려면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 만악 속 세상 같은 그런 느낌을 처음부터 줬어야 됐어요 하여튼 좀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대 배경과 좀 부조화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은 영화를 비판하면서도 그 장면 좋아하시더라고요 배우들 두번째로 배우들 원작 인낭의 주인공 후세에는 무척이나 말이 없고 무뚝뚝한 인물입니다 마치 기계처럼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어느 날 눈앞에서 자폭을 한 어린 소녀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런 소녀의 언니와 썸을 타면서도 절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엔딩에서 참았던 감정을 딱 한번 쏟아내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런 그의 모습이 비정함과 비참함을 극대화 시키고 영화 전체의 암울하고 냉혹한 분위기와도 정말 잘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 실사 영화 주인공인 임준경은 강동원씨가 맡은 그 배학은 훨씬 감정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자폭한 소녀의 언니를 처음 만난 날 사랑에 빠져버리고 그녀를 위해서 조직을 등질 만큼 강동원 배우의 강화수 투입은 태는 좋았으나 이 냉정과 열정 사이의 연기를 완벽히 해내는 데에는 연기력과 발성에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냉정하고 과묵한 연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아쉽더군요 목소리도 좀 더 저음이었으면 좋았겠다 싶고요 강동원 배우가 액션을 잘하는 남성 배우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 배우가 잘 할 수 있는 연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연기 쪽은 아니지 않았나 캐릭터 자체가 그리고 설정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캐릭터 설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 계속 읽어보죠 여자 주인공인 한여주 배우의 연기는 좀 많이 실망이었습니다 여주가 나올 때마다 영화가 늘어지고 매개 끊기는 느낌이더군요 원작 애니의 여주인공은 세상 다 포기한 듯한 눈빛과 모든 것을 초탈한 듯한 표정으로 국가 권력에 철저히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인랑의 주요 모티브인 빨간 망토 잔혹 동화 속에 비극적인 여주인공의 모습과 바로 동일시가 됩니다 이에 반해 실사 영화의 여주는 삶의 미련이 많은 챙겨야 할 병든 동생도 있는 인물이니 입으로 빨간 망토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와닿지 않더군요 무엇보다 한여주 배우의 연기력이 너무 딸립니다 여성 캐릭터의 수동성 이런 것들을 많이 비판을 했죠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들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아니면 조연임에도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 보여주려고 요즘에는 한국 영화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좀 왜곡된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원작 애니아의 여주인공 같은 경우는 정말 수동적이거든요 지금 애니아 닉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다 포기했어요 이미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주체적으로 뭐 하는 장면이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여성 캐릭터가 요즘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좀 부조화스러워요 실사파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짬뽕이 많이 된 것 같고 그 짬뽕의 맛이 좀 맛이 없는 거죠 좀 정교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김지훈 감독이 제가 방송 편에서도 말씀드렸던가 그 이야기꾼은 아니거든요 이분이 모든 감독들마다 특징 혹은 잘하는 그런 연출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김지훈 감독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잘 다루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비판을 많이 받아오셨었죠 예전연부터 근데 이 원작 인남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아주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심리를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극 중에서 결국 극 중에 심리를 설계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정교하게 설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캐릭터 설정이나 묘사나 이런 것들 계속 읽어보죠 그 외 주요 배역 중 특기대 훈련소장 역은 굳이 왜 정우성 배열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액션 잘하고 강화분 입은 모습도 멋지긴 하지만 좀 덜 잘생기고 좀 더 나이든 배우가 배역을 맞는 게 나았었다고 봅니다 제일 실망인 배우는 김무열 배우였습니다 너무 전형적인 악역의 모습을 연기하더군요 성질 급하고 화잘내고 야만덩어리 악당 여기저기서 많이 봐왔던 악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영화 밀정에서 엄태호 배우가 연기한 악역처럼 연기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소리만 꽥꽥질로 되니 김우열 배우 혼자 냉혹해야 할 영화 분위기와 너무 안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영화의 중심을 잡아주는 배우가 없다는 겁니다 각 배우는 열심히 했지만 각자 자기 연기에만 힘썼지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와 배우들 간 앙상블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특별 출연인 허진호 배우가 빛나지만 분량이 너무 적으니 말이죠 전체적인 미스캐스팅과 잘못된 캐릭터 해석이 독이 된 듯합니다 이 부분은 배우 탓보다 감독 탓을 해야 할 것 같긴 하네요 한예리 배우가 또 나와서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점은 좋았어요 저도 한예리 배우의 좀 여리여리하고 좀 순수한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데 외모에서 그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지민 배우 같은 경우도 한지민 배우의 외모를 딱 봤을 때 드는 분위기, 느낌,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배우가 거기서 스스로 탈피를 해야죠 그런 이미지로 스타가 되었다지만 그것을 스스로 탈피해야지 더 큰, 더 높은 영향으로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한지민 배우는 그걸 성공했다고 봅니다 한예리 배우도 좀 이러한 역할 혹은 그런 연기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염력이라는 영화에서 정윤희 배우가 우리는 흔히 러블리한 그런 이미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색다른 모습도 보여주셨었고 드라마, 다른 드라마에서도 그 경찰 역 맡으면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셨었죠 엔현스님 세번째로 다른 결말 이것에 대해서 써주셨네요 실사판 영화의 가장 큰 패착은 이 결말 부분을 원작과 반대로 가져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1,2분 정도는 결말 스포가 있으니까 점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 듣기 싫으신 분들은 1,2분 정도 점프하시고요 원작의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냉혹한 비극입니다 여주인공에 대한 연민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늑대의 탈을 벗지 못하고 인간의 길을 버린 주인공이 울부짖으며 자신의 손으로 품에 안은 여주를 총으로 살해하죠 반면 실사 영화에서는 정반대로 여주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공은 조직을 배신합니다 솔직히 원작 인낭도 영화 중반부 상당 부분은 남주와 여주의 로맨스가 주를 이룹니다 뭐 데이트하는 장면 쭉 나오고 하죠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고 여자 주인공이 공허한 눈빛 계속 보여주고 이런 것들 계속 나오죠 심리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면들도 실사 영화를 혹자는 로맨스 영화라고 비난 하나 로맨스가 차지하는 분량 자체는 원작과 실사 영화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남주와 여주가 처음 만난 날 느닷없는 키스 장면 이거 헐리우드에서 자주 쓰는 건데 그리고 원작과 정반대의 이 결말이 그런 비판이 나오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 두 장면은 진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키스 장면까지야 뭐 관객들의 눈여기로 필요했다 쳐 넘어가더라도 결말을 이리 바꿔버린 건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인랑 원작 자체가 늑대와 같은 공격력과 집단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인간성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아예 원작을 따라가던지 아니면 완벽히 재해석을 했어야지 이리 어설프게 하다가 이런 시시껄렁한 결말이라뇨 이렇게 결말에 대한 부분도 써주셨네요 그리고 네 번째 단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훈 감독이 좋아할만하고 잘 찍어낼 요소가 가득한 인랑이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제일 아쉬운 사람이 바로 김지훈 감독 자신일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클리멘타인 혹은 리얼 이런 영화급으로 동급 취급받는 건 말도 안 되게 부당합니다 범위를 좁혀서 총격 액션과 그 타격감만 보아도 가해 약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훌륭합니다 총소리와 총을 맞았을 때의 피튀김, 리액션 등이 정성스럽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자동차 액션실은 빼고요 방탄차도 아닌데 총알을 너무 튕겨내더군요 크크 그리고 무엇보다 인랑을 대표하는 강한 슈트가 배경과 이질감이 있어서 그렇지 만듦새만 보면 굉장히 멋들어지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붉은 눈빛이 쭉 굴리면 잔성이 이어지는 장면도 정말 멋있었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장면이 이 장면인데 에나이 닉스 님도 이 장면 좋게 보셨고 다른 많은 분들도 이 장면은 다 좋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이 결정적으로 싫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은 강동원, 정우성 배우가 입어서 멋있는 거겠지요 워낙 뭐 몸이 좋으니까 끝맺음으로 원작을 실사화한 영화가 다 그렇듯 인낭도 원작과 비교해서 잘 없지 못했고 그 재현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재해석에는 철저히 실패한 영화라고 봅니다 김지훈 감독을 제가 저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영화 보는 내내 만약 봉준호 감독이 연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이걸 만약에 미래 배경이 아니라 우리나라 7, 80년대 군부독재 시대를 배경으로 삼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이제 대체 역사물이라고 그러죠 실제 역사에서 조금 비틀어서 이제 새로운 요소를 집어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땠어요 그러면 우리 관객들에게도 더 공감이 됐을 테고 더 정서적으로 더 풍성한 것을 연출할 수 있었을 테고 또 관객들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괜히 왜 미래 배경으로 해가지고 봉준호 감독이 연출했다면 어땠을까 옥자를 찍은 봉준호 감독이라면 저는 좀 믿음이 가지 않지만 마더를 찍은 봉준호 감독이라면 충분히 제대로 찍었을 것 같긴 합니다 워낙 뭐 봉테일이니까 그런 세밀한 부분에서 또 잘 치웠겠죠 계속 읽어보죠 그래도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고생이 눈에 보이는 듯한 작품이고 몇몇 측면에서는 한국 영화사에 남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되고 관객들에게 외면 당하는 것이 사뭇 아쉽네요 부디 김지훈 감독님 차기자기에서는 다시 흥하시길 빌겠고 넷플릭스 감독판도 아쉬운 부분 보완해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독판 나오면 꼭 다시 감상해 보고 싶네요 어.. 현재 나왔나요? 넷플릭스 쪽에? 근데 제가 섣불리 좀 예측을 하자면 감독판도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극장판 지금 실사로 나온 것도 감독의 요구 혹은 감독의 마음에 맞는 그런 편집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김지훈 감독 정도면 그렇다고 보고 자신이 뭘 잘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뭘 못하고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좀 난만할 처지는 아니네요 저희 방송도 지금 이 모양이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거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또 한창 들다가 아.. 그런 거 다 필요 없구나 기본으로 돌아가자 또 이런 마음으로 다시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오늘은 신과 함께 2편이 개봉해서 인낭 상영관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영화관에서 감상하실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오늘 내일 최고로 덥다는데 모든 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영화 생활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인사도 써주셨네요 작년이 훨씬 더웠던 것 같아요 우려보다는 저 이윤 영화 팟캐스트 영화 카페에 지킨 님도 트위터로 써주셨는데 제가 트위터 걸 가져와서 읽어보죠 7월 28일날 써주셨네요 인낭 저는 좋았습니다 지하수로 시퀀스는 원작보다 좋았고 원작 박물관 시퀀스를 변형한 남산 타워 총격 시퀀스는 원작 이상이었고 원작이 없는 구미경 한예리 캐릭터는 김지훈 감독의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을 집약한 캐릭터로서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김지훈 감독 같은 경우는 뭔가 대부분의 모든 감독의 모든 영화다 그렇지만 주인공의 주체적인 선택 이런 것들이 좀 방점이 찍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화홍령 같은 경우도 결말에 어떻게 보면 반전이라고 볼 수 있나 임수정 씨 얘기 염정아 씨가 얘기하죠 너 지금 이 순간 후회할 거야 너 이 선택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선택 때문에 이상해진 그런 거였죠 그리고 또 뭐 했나요 그 밖에 영화들 다 그런 셈이에요 다 어떤 주인공의 어떤 주체적인 선택이 가져오는 어떤 책임 혹은 그런 영향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 이 영화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원작 인낭의 그 내용과 과연 맞는가 자신의 철학을 심으려면 정말 정교하게 설계를 다 바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애매하다 짬뽕이다 연주님이 9월 19일날 파티 쪽에 남겨주셨네요 저는 인낭을 미션 2파 서블보다 재밌게 보았습니다 한효주가 입은 초록색 스웨터랑 70년대 스타일의 빨간색 롱 코트도 멋지고요 그녀의 옷이 저를 서로 잡았답니다 역시 기럭지가 길어야 옷발이 서는데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저도 이거는 뭐 200% 동의합니다 한효주씨가 또 피부가 좀 하얀 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색감들이 그리고 뭐 기럭지가 기니까 정우성 강동원 한효주 다 이렇게 역시 사람은 잘생기고 볼 일인가 봐요 이 불평등의 사회 슬픕니다 지킬님, 연두님은 좋게 보셨고요 앤아닉스님이나 제이비 백호님 그리고 저 좀 안 좋게 보았습니다 애니가 작품성이 저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좀 지루할 순 있어요 애니 같은 경우는 근데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쓸쓸함은 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인랑의 인랑 비교감상 이었고요 3부의 마지막 댓글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27일날 제이비 백호님이 맘 앤 데드 엄마와 아빠 맘 앤 데드라는 영화 보시고 써 주셨네요 먼저 이렇게 써 주셨네요 주의 부모님 동반 관람 금지 본인 나이 불문 부모님 나이대 불문 제이비 백호님 초등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도 자신들의 부모님을 피해서 집 지하실에 숨게 되죠 그렇게 부모와 아이들의 대치 상태 부모가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각종 둔기 무기 공구 써가면서 던지고 때리고 막고 부수고 도망다니고 피치기고 죽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니콜스 케이지가 아들을 죽이러 뛰어다니고 있는 와중에 그 니콜스 케이지의 부모님이 집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손자,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3대가 도망치고 죽이려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충분히 있을만한 일인 것 같고 우습지만 무섭더군요 음악도 좋았고 엔딩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확 싹 끝나는 결말이 좋더라고요 그크 결론은 부모님께 잘합시다 아무리 본인이 부모의 입장이 되었다 한들 나 또한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15세 이상 관람가이긴 한데 학생들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써주셨네요 요즘에 이러한 사회 인식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애 때문에 내 인생까지 내 꿈까지 접으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러한 희생, 헌신들을 많이 하시면서 힘들게 사셨고 또 그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보았고 그리고 또 요즘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 경향이 좀 강한 편이잖아요 나의 꿈, 나의 인생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극단적으로 부풀려서 영화 속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결국 이거는 가족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으로 내 꿈을 쫓아야지 내 꿈을 쫓아야지 혹은 네 꿈을 버리고 그리고 가족 공동체에 헌신을 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죠 나름대로 그게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 자 마음 앤 데드 엄마와 아빠 부모가 아이를 죽이러 다니는 영화 소개해 드렸고 여기서 3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구요 아 이미 보내셨을 수도 있겠네요 업데이트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저는 4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부도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7월달 편 4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4부까지 녹음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불량 조절을 좀 실패했네요 4부는 굉장히 짧게 끝날 것 같은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량 조절 실패했네요 2018년 7월에 여러분들 써주신 글들을 리뷰 글들을 읽어보고 있구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 블로그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영화 후기들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떴죠 그 호아킹 피닉스 주연의 조커가 베닉스 영화제였던가 거기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았습니다 히어로무비로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적이 거의 없지 않나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래서 호아킹 피닉스 연기도 굉장히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작품의 대상을 받지 않았다면 나무주연상에 해당하는 그 상을 호아킹 피닉스가 받았을 것이다 이 말을 예전에 기생충 때도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기생충이 작품에 대한 상을 받지 않았다면 송강호씨가 나무주연상에 대한 상을 받을 가능성도 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번 아카데미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궁금해집니다 여튼지가 않아요 지금 배트맨도 새로운 주인공을 내세워서 좀 심각하게 그렇게 다시 3부작 정도로 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C가 마블을 좀 쫓아갔잖아요 유머도 막 집어넣고 그걸 좋게 본 분들도 계셨는데 DC는 DC 나름의 좀 그런 색채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조커나 배트맨 같은 경우도 기존에 코믹스 스토리에서 좀 벗어난 오리지널 거의 오리지널 느낌의 스토리일 가능성이 크다 좀 더 리얼한거죠 그런 쪽으로 가려고 방향을 선회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굉장히 환영합니다 모든 영화가 모든 히어로 물에 다 마블을 쫓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2분과 1부에서 말씀드렸던 마고로비의 할리퀸 그 솔로무비도 지금 후반 작업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DC의 반격이 이제 시작될 것 같고 조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10월 초에 저도 한번 보고서는 녹음을 할지 결정해 보도록 하죠 자 7월 30날 수지님이 어느 가족 이거 보셨네요 이거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음 원제는 만비키 가족 도둑질한 가족 뭐 이런거죠 강시네 블로그에서 많이 언급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을 봤습니다 더운 여름 주말엔 영화관으로 피서 가는 것도 좋네요 깐느 황금종료상을 받아서 일까요 일요일 오후긴 해도 의외로 영화관은 만원이었습니다 121분의 긴 러닝타임 동안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여섯 명의 사람들을 통해 아동학대 빈부격차 등등의 사회문제도 보여주고 가족 같지 않은 가족의 모습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해줍니다 물론 이런 가족이라는 주제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독 작품 목록을 보니 제가 이 작품까지 총 6개나 봤네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 진짜로 일어날 수도 몰라 기적 걸어도 걸어도 일부러 이 감독 작품을 찾아본 것은 아닌데 오래전 한때 나름 일드매니아 였던 적이 있어서 일본산 개봉영화는 좀 보는 편이긴 해도 한국에 개봉하는 일본 영화들 중에서 2분의 영화가 많았나 봅니다 나름 저는 일본 정서는 공감이 되는 듯 하면서도 공감이 잘 안되는 이해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이제는 좀 뭐랄까 아 니네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구나 라고 그냥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결말들도 그래요 밥을 반공기쯤 먹다 말고 그냥 손가락 놓는 듯 끝나는 결말들도 많다 보니 늘 크게 결말을 기대하지 않고 보는데요 이번 영화 어느 가족은 나름 좀 친절하게 마무리 하더군요 그래도 마지막에 밥 한 숟갈 남기듯 훅 끝내버리긴 하지만 서두요 크크 자주 출연하는 키키키 이라는 할머니 배우의 어물어물 말하며 표정 변화 없이 직접 간접적으로 툭 던지며 정곡을 찌르는 대사를 많이 기대했는데 이번 영화엔 좀 약했습니다 다른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네요 뜬금 영화 시작 전 예고편으로 소개된 더스케어를 다운 볼 영화로 찜하고 영화관을 나와 다시 무더위로 들어갔습니다 작년도 황금총영상을 받은 영화라고 하네요 네 더스케어 음 그리고 황금날개님이 8월 13일날 이거 보고 써주셨는데 내가 미리 땡겨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느 가족 평점은 좋은데 상영관 찾기가 어렵더군요 이게 일본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마치 한국의 촉방촌 모습을 보는 듯한 정돈되지 않았지만 나름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는 가족 마치 가족인 듯 3대가 모여 살지만 가족이지 않은 가족 일본 정부가 상영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만큼 일본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것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싶었습니다 밑바닥 인생들에 살기 위한 몸부림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속에서도 서로 돕고 의지하는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 전반적으로 클라이막스가 없어 보였지만 그네들의 따스한 마음으로 인해 나름 잔잔한 감동은 주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엄마 역할을 했던 배우의 웃는 모습 이쁘진 않지만 착한 그 마음이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엑소시였네요 그 엄마 역을 맡은 배우에 대한 좋은 평가들이 많이 있었죠 트위터에 일본 영화 혹은 일본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한 배우였을 텐데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이 영화를 조금 맞덕지 않아 했죠 일본에는 이런 게 없어 이렇게 가난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그런 게 없어 라고 강조하는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 영화야말로 눈의 갓이었던 거죠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서 기생충 때 진보진양에서 기생충을 똑같이 비슷한 논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송강훈 가족이 부자들을 등쳐먹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대해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나 가난한 사람들을 더 혐오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을 더 차별하는 거다 영화 속의 그런 모습들 이러면서 진보진양의 일부 사람들이 기생충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해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념에 치우치면 현실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그건 누누이 말씀드렸고 제가 기생충 방송편에서도 지루할 정도로 그걸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가족을 마뜩치 않게 여긴 일본 정부나 기생충의 그 묘사를 마뜩치 않게 여긴 진보진양의 일부 사람들 저는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 영화들을 비판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일본의 아베 정권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생충 같은 경우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진 않아요 단지 이제 문제점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 했던 우리가 이념으로 가리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을 굉장히 적나라 들추어 보여줄 뿐이죠 해결책을 제시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비판했던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여하튼지간에 저는 기생충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만 현실은 현실 그대로 봐야죠 이념에 붕 떠있으면 안됩니다 어느 가족 비교감상 해보았고요 데비 백곰님이 7월 30날 파네이미로 보셨네요 저희가 녹음한 적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도 추천하는 영화고요 이것도 슬픕니다 영화가 네 환타지라서 조금 진입장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슬프고 굉장히 잔인하네요 이렇게 마음 아프게 잔인한 영화 오랜만입니다 배경 지식 없이 스페인 내전 관련 내용이란 것만 알고 보았는데 강신호 시다님 방송은 예전에 들어 기억이 안났습니다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잘 느껴지더군요 슬프게도 내용 좀 더 공부하고 다시 한번 더 봐야겠습니다 더 슬프고 더 끔찍하겠죠 이렇게 써주셨고요 저는 이 영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아이가 소녀가 주인공이잖아요 그 아이가 정말 그 괴로운 상황에서 자꾸 도피하려고 자신의 판타지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죠 공상과 망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옛날 동화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판타지 세계에서 잊어버려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들 많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게 더 슬퍼지는 거예요 이 영화의 결말도 그렇고 그리고 스페인 내전 관련해서 보면 스페인 내전으로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어린 세대들 순진무구한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아이들 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두막 보셨네요 보고나서 강신의 수자님께 이것저것 질문 드리려 했는데 그다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더군요 그렇군 하고 그냥저냥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내용이나 영상이나 동화처럼 예쁘고 따스하긴 한데 제게는 혹하는 지점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이거 2부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기독교 인문영화로 적합한 영화 물어보셔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했는데 우리 한국의 신현식 감독이 만든 로마서 뭔가요 8장 37절인가 그 영화에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개별 사건을 가지고 개신교적인 깊은 교류를 풀어냈잖아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거죠 아직 헐리우드에서는 조금 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거 스플레시 보셨네요 I am love call me by your name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작품입니다 알렉드롱 주연의 수영장을 리메이크 한 것이라고 하네요 프랑스와 오정도 스위밍풀로 오마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 원작이 보고픈 네요 구아다니노 감독은 남부 유럽의 여름을 참 예쁘게 잘 찍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휴가 간 기분이 들 정도로요 내용은 자세히 설명할수록 안 보실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배우들은 최고입니다 레이 파인즈 틸다 스윈튼 마티아스 슈에나이츠 다코다 존슨 틸다 스윈튼 배우는 항상 멋지고 자연스럽고 마티아나 슈에나이츠 배우는 이 장품으로 매력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잘생긴 버전의 푸틴이라고만 쌓기는데 말입니다 크아 으 아 이 분이 러스트엠블에 나왔던 그 분이었던가요 제가 녹음한 적도 있었던 마리안 꼰띠 아르주아네 그다음에 종이다를 보셨네요 평소 너무 모범적으로 원칙대로 틀에 박혀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후폭풍이 온다면 크게 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딱 그러한 내용이더군요 물론 죽을 때까지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몰입도 잘 되었습니다 이거 일본 영화죠?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 종이달에 대한 평가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살짝 좀 아쉽게 봤었는데 다음에 폭스케쳐 보셨네요 이제야 보았습니다 좋은 작품이네요 아직 못 보신 분들 꼭 감상하시길 인간의 결핍과 욕망이란 착각과 열등감 발로의 결과란 이렇게 써주셨네요 배우들의 연기가 꽤 좋았다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유스 보셨네요 그레이트 뷰티의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의 작품입니다 마이클 케인, 하비 케이틀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레이첼 와이즈, 폴 다노, 제인 폰다도 등장합니다 조승민 씨도 나오시고요 이야기는 사이트에서 그대로 옮겨서 적어주셨네요 은퇴를 선언한 세계적 지휘자 마이클 케인이 휴가를 위해서 스위스의 고급 호텔을 찾는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노장 감독인 하비 케이틀은 젊은 스탭틀과 새 영화의 각본 작업에 매진하지만 의욕을 잃은 마이클 케인은 산책과 마사지, 건강 체크 등으로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 이때 영국 여왕으로부터 그의 대표곡인 심플송을 연주해달라는 특별 요청이 전해지지만 마이클 케인은 더 이상 무대에 서지 않겠다고 거절하는데 그레이트 뷰티에서도 그렇고 소렌티노 감독은 노년이 되어보지 않았음에도 노년의 이야기를 잘 그리는 것 같네요 이 작품이 그레이트 뷰티보다는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라 혹 두 작품 모두 관심 있으시다면 이 작품을 먼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레이트 뷰티는 더 유려하게 빠진 작품입니다 제 주된 감상은 주인공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열심히 향락 문화를 즐기시는 게 대단하다는 것 체력에 받쳐주시는 게 신기하고 부러웠습니다 향락 앞에 없던 체력도 생기는 거죠 필립 로스의 소설 에브리맨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노년은 전투가 아니다 노년은 대학살이다 너무 슬픈데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두려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니기에 잘 살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노년을 맞이하는 것도 고통을 느끼는 것도 운이 좋아서 그때까지 살아있을 때 얘기겠죠 왜 계속 이렇게 슬픈 얘기를 이번 달에 다운받아 본 작품들 한 번 쭉 적어봤더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버킷스루 잭콕 하이볼 조니워커 골드 마가리타 중국 백주 티엔즈란 너무 마시고 싶습니다 아직 다 맛이 기억나네요 흑흑 아직 할라산도 못 마셔봤고 출실만을 기다리던 헤이그 클럽도 날 잡느라 계속 미루다 계속 못 마셔봤는데 슬픕니다 강제 또는 임시적 금주를 한 지 2년 몇 개월째인데 아직 못 잊고 이러고 지낸답니다 위장님 제발 나아주시길 지금은 좀 나아지셨겠죠 이번 추석 때 연휴 때 아주 그냥 뭐 네 술독 옆에 딱 갖다 놓고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7월 31일날 중국 드라마 사마의 최후의 승자를 감상 완료했네요 44부작이고요 이거 2편입니다 1편은 사마의가 조조의 눈에 띄어서 중요한 신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1편은 후반부에 뜬금없는 로맨스가 나와서 몰입이 흐트러졌고 주로 권력 다툼과 궁중하는 모략 지략 싸움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자교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치고받는 전투신이 없어도 이런 치열한 머리 싸움에 흥미가 있는 분은 괜찮게 보실 수 있겠지만요 사마의가 누군지는 혹시 아시겠죠 그 삼국지 있잖아요 위초고 이렇게 조조 유비 송건 이런 식으로 삼국지에서 위나라 쪽의 신하였죠 사마의가 조조의 신하였다가 제갈량의 북보를 여러 번 좌절시키기도 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사마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요 삼국지의 내용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주로 2편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하튼 1편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천하의 위세가 당당한 조조가 시나 순유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얼루고 달래는 장면이었습니다 역시 저 정도의 대기업을 운영하면서 천재를 거느리려면 아랫사람 비위도 맞출 줄 알아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정이 깊기도 하지만 더 큰 실망을 하기도 하죠 아랫사람이 윗사람 비유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정말 잘나가는 혹은 인재를 품고 있는 그런 조직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 비유를 맞추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 공간에 쓸 2편 정말 명작입니다 입체적인 인물 묘사가 가의 극한을 달립니다 인물 해석이 정말 뛰어나고요 세기의 대결이었던 제갈량 사마의 싸움에서 제갈량이 사마의를 죽일 수 있는 천재 1위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상북지 안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XX만 잡으면 유비의 은덕을 갚을 수 있는 중원 진출과 한해의 부흥이 한 나라의 부흥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상북지 안위에서는 그런 식으로 묘사되는데 사마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발사 명령만 내리면 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갈량은 너무나 감기 무량을 해서 눈물을 먹어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울려 봅니다 이 긴박한 순간 절체절명의 기회를 앞두고 인물에게 이런 묘사를 부여할 수 있는 작가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 리듬감 정서적 리듬감 저도 모르게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 이후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을 알면서도 아니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왕이 늙은 대신 사마의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삼마동조, 정권을 찬탈할 역적이라는 뜻인데 그런 삼마동조람의 비아냥, 조롱하는 씬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사마의 정실부인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사마의 부인이 죽은 장례식장에서 새파낳게 어린 왕이 와가지고 그 사마의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이런 역적놈 이런 거죠 후에 사마의 위세에 눌려서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던 그 어린 왕이 저자가 정말 죽겠는가? 라면서 옆에 있는 황간에게 속삭이며 묻기도 합니다 조씨 집안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있으면서도 조씨에 대한 의리, 약속, 정이 있어서 정작 정권 찬탈을 하지 못하는 장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왕만 걸어갈 수 있는 중앙길을 저도 모르게 내려가다가 사마의가 옅은 웃음을 지으면 고개를 가로줬다니 다시 문간의 길로 들어서 내려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왕의 길을 걸어도 그 누구 하나 비난할 수 없는 사마의이지만 스스로는 그 길을 택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또라이왕 조예와 맞붙는 지략 싸움도 볼만한데 조예와 사마의 사이의 복잡다단한 미움과 신뢰 등이 동시에 존재하는 관계도 매우 잘 풀어내었습니다 그 똑똑한 조예, 당대의 책사 사마의와 맞붙을 정도의 조예가 맛이 가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말년은 정말 인생무상 그리고 결핍의 깊이를 잘 드러내더군요 인물들의 감정이 복잡이미하고 입체적으로 잘 표현되고 또 그것이 각 인물들 사이에서 명징하게 맞부딪히는 재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런 작품을 좋아하고요 배우들 연기도 매우 훌륭합니다 주인공 사마의 역을 맡은 배우는 오수파라고 하던데 배우 여명하고 닮아서 처음에는 여명인 줄 알았습니다 탕웨이하고도 영화 작업을 몇 편 했던데 능청스러우면서도 위세등등한 연기인 모두 훌륭하더군요 근데 뭐 얼마전에 스캔들 때문에 조금 안좋은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여성 배우들도 예쁜데 연기까지 정말 뛰어나서 부럽기도 했습니다 사마의의 측실로 나오는 장군영 배우는 후반에 보는 연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간혹 중간중간 가벼운 에피소드도 들어가 있는데 무겁게만 흘러가진 않고요 요즘 시대에 여성 인권에 맞추려는 노력도 작품 속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1편을 보아야 2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긴 한데 1편 후반부가 워낙 엉망이라서 그냥 2편부터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삼국지 책이나 이런 삼국지 관련 작품을 익히 접했던 분이라면 이해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착한 나라 촉의 위치가 아니라 나쁜 나라의 위의 위치에서 위나라의 위치에서 그것도 왕이 아닌 문간 사마의의 시선으로 그려낸 역사극이라서 좀 색다른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본 중국 드라마 삼아의 최후의 승자였고요 44부작이었는데 보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네요 자 이제 마지막 글 3개 읽어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4부는 어째 굉장히 짧게 끝날 것 같은데 분량 조절을 제가 못했네요 트위터 쪽으로 7월 31일날 연두님이 미션이 퍼서블 음악이 멋있었었기까지 앉아있었다 아저씨가 빗자루 들고 버티고 새겨신다 다 나가고 나밖에 없다 엔딩 크레드 올라갈 때까지 불쾌하지 않길 바람 이렇게 써주셨네요 오 정말 재밌게 보신 모양이네요 미션이 퍼서블 그리고 8월 7일날 저에게 보내주신 답글 중에서 연두님이 영화평이나 팟캐스트를 듣다보면 영화 좀 본다 하는 분들은 칭찬을 하다가도 꼭 뭐 하나를 흐물잡고 지적질을 합니다 좋은 점 흥미로운 점만 발굴해서 기분 좋게 방송하는 영화 팟캐스트 개발하면 흥미롭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스타일이 너무 다양하니까 저는 나름 다 흥미를 찾기에 대해서 거의 모든 영화를 즐겁게 보는 편이거든요 60년대 영화를 보면 유치하고 웃기지만 개발되기 전에 서울 풍경이라든가 시골의 풍경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택시 하면서 부르면서 택시 잡는 장면도 어찌나 신기한지 크크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반성을 줘도 합니다 음 앞서 뭐 인란 같은 경우도 제가 엄청 깠고 방송편에서도 깠는데 기생충도 그랬고 근데 보통은 영화를 소개할 때는 이제 그런 좋은 점 흥미로운 점 이 점에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 이 영화 즐겁게 보실 겁니다 이런 식의 소개를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송도 예전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방송을 했는데 점점 어떻게 좀 비평과 흉내 내고 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모든 영화들은 다 재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왕 보기 된 영화니까 이제 그런 재미 포인트를 찾아서 재미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음 음 정말 뭐 엉망진창인 영화가 아니라면 말이죠 저희가 그 OM 코너도 좀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90년대 영화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의 영화들 중에서도 좋았던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했었는데 뭐 옛날에 그런 뭐 풍속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에 녹아져 있잖아요 정말로 이제 그런 것들을 부르는 재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은주님 말씀처럼 옛날 뭐 전화기라던가 공중전화도 10원짜리 넣고 버튼식이 나오기 전에는 돌리는 거였잖아요 혹은 더 이전에는 교환수를 불러가지고 뭐 교환 뭐 서울대 병원 연결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이런 장면들 신기하고 재밌는 거죠 자 그리고 도리님이 8월 26일날 써주셨는데 제가 땡겨와서 읽어보면 김종관 감독의 책 사라지고 있습니까? 이거 보셨던 모양입니다 김종관 감독의 영화는 괜찮았는데 에세이는 그닥 와닿지 않네 이 문구 빼고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사라지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기억밖에 없다 영화는 잊혀질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이다 이런 문구가 있나 보군요 음 마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좀 매개 이어지네요 옛날 정경 풍속 문화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옛날 영화들 옛날 영화들 중에서도 한국 영화 중에서도 굉장히 작품성이 높은 영화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나름의 그런 좋게 볼 지점들이 꽤 있고 그런 지점들도 보고 또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 집단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린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OM 코너도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서편제의 편에서 지금 막혀 있어가지고 아쉽네요 자 여기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7월달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부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파티 얘기를 좀 드릴까요? 파티에서 답변이 왔는데요 파티가 아프리카 TV로 넘어갔잖아요 파티 서비스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안심하고 추움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심하고 파티 서비스 혹은 저희 방송을 계속 송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던 부분인데 이번에 파티가 아프리카 TV로 넘어가면서 여러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아프리카 TV에서도 오디오 팟캐스트 서비스를 따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파프리카라고 먹는 식품 파프리카가 아니라 파에다가 이제 시옷을 붙여가지고 파프리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존 아프리카 TV에 BJ들의 오디오만 따와서 서비스 한다던가 그런데 굉장히 조회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꽤 유명한 영화 팟캐스트도 거기 파프리카에서는 조회수가 거의 없고 구독자 숫자도 없고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파티를 인수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성공 못 시키니까 따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파티를 인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당분간 파티는 유지된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음 놓고 제가 방송을 해도 될 것 같고요 한 몇 개월 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아프리카 TV가 아무 계획 없이 파티를 인수했겠습니까 어떤 큰 그림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또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 뭐 저희 방송은 쥐약과 파티 유튜브 그밖에 외국 어플에서 송출되고 있고 당분간도 계속 송출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쪽에는 좀 늦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몸이 좀 상당히 안 좋았어 가지고 완전 회복된 게 아니라서 극장일을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VOD 나온 것들 중에서 한번 챙겨보고 또 녹음할 거 있으면 보겠고요 10월달에는 조커 같은 경우는 제가 극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라는 영화 만들었던 감독님이 우리집인가? 이런 영화를 개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 흥행 중이라고 합니다 나름 독립영화 쪽에서는 여러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은 다음에는 아마 영화편으로 와야 되겠죠 더 이상 이렇게 날라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 강신에서 다 모두 검색해 주시고요 꾸준하게 계속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이제 환절기이고 또 가을이고 좀 있으면 겨울이 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